자 이번에 할 게임은 스카이림 엘리오 스크롤 5 스카이림이라는 게임이구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마법사로 할 생각입니다 마법사 스카이림의 대마법사가 돼서 압도적인 마법의 힘으로 마법의 힘으로 스카이림을 지배할 생각 아냐아냐 지배하지 않아요 잘 살아나갈 생각입니다 모드는 일단 E&D 안깔았구요 기본적인 모드들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시스템에 약간 조정을 해주는 모드들만 깔았고 캐스트 모드나 몬스터 추가 모드 같은 굽기 장비 추가 동료 추가 이런 모드는 안깔았습니다 나중에 물리면 하나씩 깔아가죠 스크롤 5 스카이림은 스카이림은 헤이! 너! 너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 전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마법사 한번 하려는 말 들었어요 마법사 저번에는 하긴 했는데 저번에는 솔직히 좀 왕성하게 했고 저번에는 마법사 하다가 중갑을 입었잖아요 이번엔 중갑을 입지 않고 순수하게 마법사로 오로지 마법망으로 적들을 제거하는 헤 마법사가 되겠습니까? 오디네이터 퍽 모드를 깔았기 때문에 오디네이터 퍽 모드가 적용된 마법은 나도 어디서 써본 적이 없어서? 오디네이터 퍽이 있으면은 마법사가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써봐야 알겠죠 요거는 자세히 오디네이터 퍽 모드가 너는 자세히 오디네이터 퍽 모드가 너는 자세히 어디서 걷는다 어디서 걷는다 어디서 걷는다 어디서 걷는다 이게 안 걷는다 더 이상 적어도 의미가 없어 뭔 상관이야 이제 몇 번 더 적는다고 일단은 화수로 시작할 거고 아, 넓의 마지막 생각들 컨셉트 좀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링스도 하라는 말도 있었고 종족이라던가 고적 같은 거 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죠 뭐 쇼어, 마라, 다빌라, 키너르프, 아카토스, 디바인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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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야? 쟤 등돌리고 있는데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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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길냐 나도 이거 지겨워 님들만 지겨운 게 아닙니다 나도 지겨워 왜 긴지 이해가 안 돼 짤게 짤게 해서 바로 가면 될 거 같은데 네 할 말도 없어 호나일까? 이 마을은 불바다가 됩니다 이 마을은 망하죠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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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끝까지 자세히 자세히 우리의 아들이 기다리고 싶지 않겠지 어, 잠시만 우리의 아들이 아니겠지 우리의 아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는데 신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죽을래 그 미친 놈이 자세히 자세히 윈드헬름의 족장 윈드헬름의 족장 리버우드의 랄러프 러릭스테드의 로우키르 대학관 모드 중에 피격시 데미지가 보이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0 어, 생각보다 쎈는데 저 녀석이 왜 체력이 10밖에 없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앉아있다 자리가 불편했나 보지 두돈반이 아니라서 자 이번에는 안 해본 종족을 할 건데 망업사하니까 역시 엘프를 해야겠죠? 다크헬프 했지 하이엘프 했지 안 해본 엘프가 또 있나? 여기 있네 우드헬프가 있네 얘가 그나마 정갈한데 야, 잠깐만요 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나름 키워놓은 건데 말이야 우드헬프 가죠 서쪽 바레노도 숲의 일족이며 보스머라고 불립니다 우드헬프 정적은 뛰어넘 정차병에 도둑이자일 재능이 있으며 훌륭한 궁수들입니다 그들은 독과 질병을 선정해 내사를 갖고 있으며 동물 통설 능력과 동물들과 함패되어 싸울 수 있습니다 어, 딱 봐도 도둑과 약간 궁수 계열인 것 같은데 관심 없고 엘프는 무조건 마법이야 어디서 귀쟁이 주제 마법을 안 쓸라 그래 귀찮은데 사전 설정으로 만들까? 졸라 졸라 마법 잘 쓰게 생겼다 얘는 얘는 약간 에로망가에 나올 법한 비주얼인데? 됐어 이게 기본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는게 나은 것 같네 피부 노화도 있고 별개별게 다 있는데 관심 없고 어 내 생각에 너는 잘못한게 없어 머리만 해주면 될 것 같아 눈을 내가 낮춰봐 그래 아 눈 아 눈 높게 있어라 그냥 깊이 야아 이거를 눌러지 디소채도 유튜브에 자주 해주세요 때가 되면 합니다 할게 있어야 하죠 자 눈이야 뭐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살짝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눈썹 아 관심 없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중요하지 남자는 야아 이건 뭔 절망적인 이 꿈도 희망도 없는 머리는 뭐냐 자 봐봐요 근데 이게 님들이 모를 수가 있는데 스카이림에서 외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마법사인데 백발로 할까? 간달프처럼? 스카이림에서 모르는게 있지만 외모가 외모에 따라서 능력치가 약간 변동이 있어요 이건 님들이 모르셨을 거에요 아 왜냐면 내가 지금 지어냈거든요 어찌됐건 마법사는 코가 커야됩니다 아 그 이유를 아 무조건 마법사 코가 커야돼 마법사는 원래 코가 커야지 강한 법이거든요 자 볼까? 아 마법사 이미지 봐봐 코 크잖아? 코가 커야지 마법사 셉니다 딱 딱 나오죠 원본이 마법사의 대표적인 이미지 콕니다 코랑 꼬깔 모자 꼬깔 모자는 관심없고 코야 코다 CO-DOL- Çünkü hi-Meet 여차하면은 코로 찍어 죽이면 되지 코 종류 좀 볼까? 마녀코야 마녀들 보면은 코가 다 아주 잠깐만 아 이게 이렇게 높아지는 거야? 극혐이네 코가, 코가 마법의 코에서 다 마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코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이제 강력한 마법사다 자, 됐어 이 정도면 외형은 아 썸네일은 이걸 쓸 거지만 인게임은 근육돼지로 간다 가자 캐릭터 이름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아 맞아 이름이 있었지 어 이번에는 착한 마법사 바르고 착한 마법사 마법사 같은 이름을 만들어야 원래 캐릭터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마법사 같은 이름이 있어야지 할 마음이 납니다 착하고 바른 마법사에서 어 존 나바르 오케이 가자 존 나바르 착하고 바른 마법사 바르게 사는 마법사 존나 바르게 사는 마법사 존나 바르게 사는 마법사 바른 우드 우드 엘프답게 숲에서 사나 본데 사실 얘네가 어디서 산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물 좀 떠올게요 오 프릭 스토르 클로크 여기 헬빈가 너의 히어로 이름을 불러요 하지만 히어로는 성적을 사용하지 않도록 죽을 수 있는 왕으로 죽을 수 있는 왕으로 집에서 살면은 미국 단독주책처럼 나무에다 집집하고 있는 건가요? 아 나무에 집집하고 산지 않지 애들 놀이방 같은 걸로 큰 나무에다 집집해 주잖아 그런 느낌으로 사는 거 아니면 나무에 구멍을 파가지고 nothing carry on 예스! 제네럴 털리아스 아 나무에 집집해 주시옵소 예스! 예스! 저는 안 죽습니다 아 난 이런 걸로 죽지 않아요 용이 구해줄 거거든요 그리고 난 그 구해준 용을 죽여야 되죠 저 멍청한 새끼 저거 가만히 있었으면 살았는데 교장선생님 후단 말씀할 때 끼어들어가지고 죽는 거야 나되면 안돼 이래서 조용히 얇고 길게 살아야지 머리 색깔이 머리가 다 왜이러냐 일본도 호스트바도 아 혐 야 근데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왜 미친놈들이냐면은 얘는 스톰클락군이라고 스톰클락 다 옷 입고 있잖아요 얜 영주고 근데 왜 날 끌고 가냐고 얘는 너는 다시 들었어 들었어? 네 네 다음은 피조너 블록 피조너 좋아요 쉽게 아, 시체는 치우고 눕혀야 될 거 아냐? 이미 한 바구니에 머리가 다 올라가 있는데 아, 다 와라. 뭐긴 뭐야, 내 생명의 은은이지. 주인공이 쟤가 주인공이야. 죄 없이 처형당하는 사람을 구했지 않아? 난 한 게 없지. 전과자일 뿐.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가자! WASD로 이동하세요! 어이구, 저런! 어깨가 참... 발수이 높은 맛. 이름이 하밍이구나! 어이구... 짜자자자자잔! 너 되게... 가묵하다. 이제 곧 죽을 로비. 와우! 아이템 안 줄래? 어디 뭐하나... 너냐? 어디 뭐하나... 너냐? 아니... 나 죽을 로비. 난 죽을 로비. 내가 죽을 로비. 뾰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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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제국군에게 붙는다. 내가 곧 제국이다. 사운드 오브 스카이 림 스카이 림의 림들을 위해서 이렇게 효과음 들어가는 거를 모두를 깔았습니다 잘했죠? 1회차 부터 깐 것 같긴 한데 있는지도 몰랐네 아 되게 드럽게 많네 인간적으로 이런 거 모드 깔 때 설정하면 한꺼번에 되게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끝이 끝났어 끝이 끝났어 풀어라 너도 코가 정말 크구나 마홉사의 재능이 있어 이 정도 코는 돼야지 야 이거 그림자로 찍어내면 코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잖아 아이템 줄라고? 오늘 순수 마법사기 때문에 견갑이나 중갑 안입습니다 오로지 방어력 없는 아이템만 입어요 갖다 파는 거는 갖다 팔 겁니다 아 이거 지팡이잖아 내놔 나 이런 거 안 써 팔긴 할 거야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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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카이림이 정말 좋아 오늘 하루종일 스카이림만 할 겁니다 아마도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 아 설득은 저승에서 하시구요 아 아 아 나약한 놈들 싸우는 것 좀 볼까 아 잘 없구만 아이템 있냐? 아 왜 이렇게 쓰레기 아이템만 있니? 쓰레기야 으흐흠 빠바밤 빠바밤 빠밤 야 마나가 없는데 누가 칼 그렇게 들래 건방지게 이거 등에 매래 야 어리석에 이름 뭐야 헤드 봐 왜 안싸워 트리니 싸워야지 누구 망치를 그렇게 어느덧게 들어 잘 싸우는데 그게 피니쉬구나 항상 그 레퍼토로 잡는다 가자 아이템 다 내꺼야 와인도 내놔 비싼거 없냐? 소금가루 냄비 더럽게 싸네요 알이 모두 획득이었지 다른 게임이랑 헷갈렸어 요즘 게임은 하도 이거저거 하다보니까 소금가루 내놔 뭐 양배추 같은거 없니? 푸싸가 있네 내놔 망한 기지에서 이런거 갖고 있어서 뭐해 내가 다 먹을거야 배고파 디스 웨인 플러스 웨인 베트맨이지 오늘부터 배트맨이야 오늘부터 배트맨이야 어우야 열심히 싸워 난 자물쇠 다는게 정말 싫어 해당선 제일 싫어 왜 자물쇠 같은걸 따야되는지 모르겠어 드디어 마법사 세트가 나왔네요 마법사답게 마법사 세트리 입어야겠죠 엘프 마법사답게 내놔 나 뭐 얻지 않았나 책? 크흐 전광 아 뭐야 누구분 다 샀어 아니군요 나 중요한거를 깨달았는데 내 갑주가 얘네보다 가볍고 비싸 그리고 나랑 같은 갑주를 입은 녀석들은 내 동료들이 장비 내놔 장비 내놔 감방진 녀석 아이고 뭐 없냐 또? 제국의 간략한 역사 누가 역사책을 뒀어 더럽게 어디서 번개질이야 전광질이야 바싹 익었죠? 가로 신네임처럼 빠바밤 빰빰빰빰빰빰 야아 이런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벌받은 거야 사람을 저한테 가둬놓고 그래 근데 저기 있는 상태로 위아래로 막 끌려다니면은 재밌긴 하겠다 모르는 못한 기분이겠다 아니 방금 대검 아니었냐? 잘못 봤나? 너가 대검 누구나 오우 예아 예아 안 뜨겁냐? 아 따가 장군과 화살 아 좋은 아이템이야 법사지만 가끔 이렇게 바람을 펴줘도 괜찮습니다 어딨냐 바람은 이따 비도록 하지 마나가 없어서 쓰는게 아니라 그냥 쓰고싶어 쓰는 겁니다 음 이거 우드엘프가 궁술 특허라 이거지 볼까죠? 우드엘프 우드 궁술 25네 야아 되게 높다 일로 가면은 더러운 거미들이 나오는데 아 노래가 좀 나 소리가 좀 큰거 같애 아닌가? 거미를 활로 제압합니다 나약한 것들 안내려어? 나 왜이렇게 세냐 나 왜이렇게 세냐 나 왜이렇게 세냐 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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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지하죠? 버려 법사의 사치야 망업사 앞으로 진짜 마음만 쓴다 바람 잘 폈습니다 아 왜이렇게 소리가 커 아 왜이렇게 소리가 커 좋아 육구로 간다 특수 능력을 한번 써볼까 곰 아 주변에들 다 그냥 지배하는거야? 도로 자냐? 지배가 안되면은 개졌을거야 태아타니? 잘가 세상 어떤 마읍사가 등에다 화살통을 매 저으롭게 버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저번에 거인 컨셉했다가 하루 컷했는데 좀 오래할거에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으흐흠 으흐흠 아 달려가기만해도 퀘스트가 자동으로 깨지는 마법같은 일이야 아 겸치를 마구 퍼주네요 겸친 나중에 환산하도록 하고 일단 여행을 떠난다 보물지도를 먹기 위한 여행 따진 으으ekk 발 내려 뭔짓이야 50원 4원 좋아 요거 비싸구먼 특별히 가져가 죽겠네 어딨냐 여기 체력이 없니 이것이 마법 보물 지도 단곰 같은 거 안 씁니다 단곰 같은 거 하등한 마법사들이랑 쓰는 거예요 한 손엔 힐 한 손엔 파괴 마법 좋고요 기억이 맞다면 이것보다 높은 단계인 마법을 몇만 번 쓰면 숙련도가 100이 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가려주는 게 아 이거 해도 100이 그렇게 해야 되나 20% 빨리 된다 그렇다고 하죠 경험치 퍼주는데요 경험치를 받는 모드입니다 나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옛날에 깔아놓은 거라서 아직 남아있었군요 그냥 킨 거라서 잘 모르겠네요 레벨이 보이는 모드랑 체력이 보이는 모드 그 밖에도 여러 개 깔려있는데 나도 뭐가 깔려있는지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랜덤 박스기 때문에 우리 고인물 분들이 알아서 알려주실 테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카페나 알려주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려줄 거예요 짜자자자자잔 짠 짠 짠 짠 짠 자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이나 걸린 거예요? 이야 진짜 미친 게임이야 디트리얼 끝나고 첫 번째 마을 가는데 30분이 걸렸어 아 나 상자 먼저 털래요 이 게임에는 보물 지도라는 게 있고 그걸 얻으면은 상자가 나옵니다 보물 지도를 얻기 전에 보물 지도에 보물이 적혀있는 곳으로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도를 주워 먹어야만 보물이 생기는 기묘한 게임이죠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는데 정말 그림 잘 그리는군요 리버우드 건너편에 나무통 안에 있다 리버우드 건너편 리버우드 건너편 나무통 안에 있다 라고 하죠 예스 아우 나 물통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타입 아우 19 30분이 지났으니까 혈압약 하나만 먹겠습니다 오우 야 아우 난 핸드폰 값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것 같애 아우 월마다 먹어 계속 먹으니까 알보르 헤드바가 당신이 날 도와줄거라 말했다 아우 저런 말 했었구나 난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랬대 아우 걱정 마시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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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이가 내 머리카락을 자꾸 날려 장갑을 묻겠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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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스, 리퍼리, 슬프다 야와르, 바울그룹으로 배워드려야 합니다 하찮은 치료, 은반지, 철, 술, 실조각 너한테 받은 거... 도로 너한테 팔겠다 가장 아름다운 무게더 음흐흠,,, 절 가져가 벌써 300원이야 그런 게 더 쉬워진 않아요 나 이거 애드 아이템 주웠는데 사갈래? 오우 예에에에 멍청한 녀석 아니, 먹음직스러울 수가 있다. 으흐흐흠... 뭔 일 있냐? 응, 예. 아, 오나멘트. 너 할 수 있겠어? 제 마지막 배송지에서 몇 개가 들어있어. 너의 손을 가져다 달라고? 이제... 시... 한번 봐. 동상, 보호막, 격분, 참나무 피부, 좀비 살리기, 예지력. 관심 없구요? 내꺼 좀 사가봐. 감자 튜닉! 아, 물약도 사가. 돈이 최고야. 아, 가져가. 돈으로 다 바꿔. 푸싸가.. 어, 입은 것 빼고 다 판다. 영원이어서 사가. 크으으으... 나 간다. 마법은 마법사한테 사야지. 어디서? 구멍가게에서 마법을 사. 구멍가게에서 마법을 배우면 이상한 게 나아가는 거예요. 화염구에 썼는데 포테이토가 나간다고 마흡같이 중요한 거는 제대로 배워야 돼 실전 마흡사한테 로브 이군놈한테 배운다 아 스타크래프트 노래가 내 뇌를 지배하고 있어 댕댕이도 있네 2레벨이잖아 나보다 강한 녀석이네 어떻게 이거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았어? 뭐 내려가는 길은 이따위로 만들어놨냐? 몸에다가 담요같은거 둘둘 두르고 굴러가면 개꿀잼이겠다 저게 무슨 짓이지? 여러 명이서 한 명을 공격하고 있잖아 못된 놈들을 봤나 착하고 바르게 사는 마흡사지만 불의를 잘 참습니다 내 행동만 바르게 살거야 몰라 빨간 산유화 빨간 산유화 왜 산같은데 가면은 할머니들이 쑥갓같은거 캐가지고 숙덕해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꽃좀 주워가자 꽃 주워도 경험치 주네? 여기는 뭐냐? 이게 뭐임? 비밀방이야? 안락하긴 하자 저렇게 존재한다는걸 지금 처음 알았어 저렇게 존재한다는걸 지금 처음 알았어 한번 나가 아 게임 멈췄어 안 멈췄구요 이 게임에서 마법사는 영준님 옆에 있습니다 아 머리카락이 왜이렇게 날리는거야 두두두두두 돈 있으니까 500원 있으니까 마법부터 사자 마법사인데 초급 마법만 쓸 수는 없어 상위 마법을 사용할거야 그리고 나같은 야맹증인 사람들을 위해서 촛불 마법도 있거든요 마법 가져올러 갑니다 여기 모습이 안나와서 마법사인지 몰랐죠?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다운 마법이 대이걸 룩 대이걸 룩 음 마법사다운 마법이 촛불 어디있어 촛불 왜이렇게 비싸냐 모델놈들 시뀌 아 그럼 다른건 나중에 사겠다 나는 영준님 만나야된다 뭐야 zhe 왜저래 미친 놈인가봐 도망가자 아 미친 놈인가봐 자릿서라 아 알보르가 나를 보냈어 하우스 카우, 내 일은 헬겐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헬겐을 했었죠. 너는 이 드래곤과 자신의 앞뒤에 대해 봤었고, 이르렛은 맞았다. 너는 이제 말할 것입니다. 나 마오비나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싸워.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음... 촛불? 이렇게 하자고.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빛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여행을 빛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에서 여행을 빛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내 사장님, 우리의 그리스도에서 타고싶을 빛을 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심각한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너는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작았지? 세팅을 좀 해보자. 좋아 포크리스의 족장은 도발로 와드릴 거야 대대공이 나타나는데 여유가 넘치네 드래곤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현실에서 만약 드래곤 나타나서 봐 당연히 군대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입대라는게 아니라 군대를 보내야지 하늘 날아다니고 있는데 어 돈 준다 아 나 나 겸치 쓸래 겸치 쓰는게 어느거죠 뭐냐 아따 나 이거 깔았는데 적들이 이것저것 이거 말고 이거 깔았는데 적들이 굴러다니더라구요 미친놈들이 내가 못구르는데 구르는거 싫어해서 구르는거 안찍었는데 적들이 굴러다니더라구 이건 또 한글로 한글하러 나오네 자 펑 포인트 변환이 있고 이건 뭐야 휴식 포인트는 마법사 계열 기술을 찍어야겠죠 마법사 계열 기술을 찍어야겠죠 일단은 소환 그리고 피부 마법 변화 마법 아 왜 이렇게 찍느냐 그리고 왜 능력치에서 체력을 주느냐 나약한 마법사들은 동료 뒤에 숨어서 마법을 쓸 생각으로 마나를 찍는데 나는 강력한 마법사기 때문에 대마법사기 때문에 장면전도 할 수 있게끔 체력을 찍습니다 설명 끝 나약한 자들나 뒤에 숨는거지 예스 신비의 기속 소환무기의 공격력이 증가한다 리얼? 아 레벨 빼니까 너무 좋잖아 나 더 찍을래 변화 마법을 찍는게 낫겠죠 조합 마법과 랩했어? 자 서서 제자리에서 랩업을 해버리는 클라스 게임 수준 영혼탈취장 뭐야? 와우 가자 자 덤벼 내 목표는 내 목표가 뭐라고? 아 쟤한테 가는거구나 내 목표는 마법사한테 가는겁니다 드래곤의 리... 흠? 프로젝트? 내가 도와줄게? 원래 멍청하면은 선택지가 이거가 되거든요 똑똑하면은 알아서 말하는데 난 멍청이라서 말을 못하네요 파괴마업을 많이 찍거나 이러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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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부터 말해 아... 황량한 폭포고문에서 아이템을 찾지 마라 오케이 황량한 폭포고문 구분? 여기서 파밍 잘해서 이제 마법 다 산다 대화우스답게 파밍을 열심히 해야겠어 이쪽이야? 물량기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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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9번 촛불 3번 힐 1번이 마법 공격마법 근데 마법하면 역시 보라색이지 얼마나 강력해보여 보자 내 마법으로 스카이림의 모든 적들을 굴복시킨다 나 뭔가 느낌이 쎄서 나 뭔가 느낌이 쎄서 스카이림의 밋밋하냐? 누구세요 아저씨 어? 미친놈인가? 잠깐만 기다려 마법의 힘을 보여주겠어 어이! 이것이 마법 건방지 녀석 나 무기칸이 활성화가 안된다 야 니꺼 내놔 데뷔가 몇이냐 24 아이고 높구만 이것이 마법의 힘 솜클락 병사 이정도 마흡을 써줘야 마흡사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이것이 마법 거인이잖아 나 쟤 싫어 갈거야 평범한 경험치를 올리면서 경험치 모드까지 써서 또 올리는 졸려람 저번에 첫 때 1레벨 전설 라이더 플레이로 카스타워까지 잡았기 때문에 용서하시죠 할 만큼 해서 저번에 동료가 필요하다 아랫동네에서 데려온다 encm 크카우 멋있다 이게 진정한 마법사지 미괴한 놈들은 드럽게 무거운 무기는 20khb 책임ая 맨날 차고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 다녔는데 딱 그럴 필요가 없어 마법 이네요 스펜이 조작한 파인달의 편지? 지금까지 당신에게 여러 번 구애해왔고 우리가 가까우셨을 때는 아 아 아 아 아 아 더러운 인간 따위와 엘프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네요 그렇게 조작한 편지를 줘라 주작이네 야 뭔데 이게 벌써 얻어졌어 몇 시대 여덟시네 야 예이 커플 브레이커 커플 브레이커 나바르의 삶 바른 삶이었어 커플을 깨는거는 바른 일이지 불순 이성교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가자 저 나보다 키가 큰게 약간 마음에 안드는데 가진거 있냐 어이구 니 집 열쇠 어 좋아 나랑 여행하려면은 아이템을 잘 챙겨 입어야돼 알지 스벤과 힐드의 집 아 아 누구도 믿어 근데 네 엄마야? 네 엄마 네 엄마 너는 뭐 집에 무기도 하나 없냐 그 쥐 녀석 없긴 뭐가 없어 있구만 야 철퇴든레 장검 들레 장검 들어 아이고 이것도 있네 야 전사 맞췄다 강해보여 가자 너의 장비를 슬슬 맞춰주겠다 너의 첫번째 전투상대는 32레벨인 거인으로 하겠다 너무 어둡잖아 난 왜 폴아웃이랑 스카이림 키가 다른지 모르겠어 따라와 첫번째 임무다 마법과 검의 힘으로 적을 제압한다 나의 마법 너의 검으로 거인을 공격한다 공격한다 잘하고 있어 치소 가자 마법사한테 거인은 너무 강적이야 아 늑대잖아 스베엔 예스 좋은 공격이야 이것이 이것이 으흐흠 쏙 이렇게 관리하기 편한데 넣으면 사라지는 가벼운 무기 무게 가벼우니까 속도도 빠르고 마음도 편하고 무게도 많이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아 가자고 가자고 너는 근데 활 없냐 어 어디갔지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오지마 아무도 없는데 뭐가 저기 근처에 있어 소환술 그래 가자 나와봐 어딨는지 몰라도 어쭈어쭈어쭈 마법사랑 지금 한타까리 하자 이거지 내 마법에 힘을 어어어어어 어디서 죽음? 뭐? 강철검이라고? 미개한 놈 주제에? 그만 삐웅거려 어디서?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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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이게 마법의 힘 매지컬 파워 우리 노예 어딨니 노예야 옷 입자 어때 이거 왜 안 껴 높이가 좋다 이거지 들어봐 무기 너 그런 거 들래 진정한 사나이는 검의 크기로 말하는 법 가자 어이구 멋있구만 뚜뚜뚜 내 압도적인 마법의 힘으로 나 제압한다 들어와 어디서 어디서 이게 마법의 마법이다 이거 이리와 거기서 뭐해 너 왜 마법사 뒤에 있어 미친놈아 못방해야지 뭐하냐 쟤 왜 저러냐 이리와 소환술 오케이 이제 날 돕는다 아니 강철이라고 그리고 넣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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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큐뻑 없는 거네 졸라 약해 보이네 가죽이 더 멋있었는데 뭐 뭐 뭐 에어게이 어큐 흥흥흥흥흥흥흥흥흥 으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이거지 마법의 힘을 몰라보고 마법이다 이게 뭐야 뱀뱀 돌고래? 오케이 저런 메디컬 파워 뱀뱀뱀뱀 아직 못쓰네 동물통설 아주 강력한 소환사다운 능력이야 이거지게 뭐냐 마법 데미지를 올립니다 매직 안녕하세요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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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매직 매직 이 새끼 이것이 마법사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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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한방이야? 아 더럽게 약하네 레나 일기 좀 볼까? 남의 일기를 훔쳐보는 재미 누군가가 나한테 마법을 준다면 나는 남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마법을 손에 넣겠어 얼마나 재미있을까 그리고 아는 척을 존나 하는거지 너 언제 못 먹었냐부터 시작해서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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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이따가 말을 하란 말이야 놀랐잖아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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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방진 놈들 가자 야 알지 말아라 얘기했다 아 미친놈 아 답이 없어요 이것이 매직 데미지 매직 매직 이것이 마법사의 힘 앗 따가 어디있어 어디있어 건방진 놈들 건방진 놈들 건방진 놈들 마흡사한테 덤벼 들어와 다 덤벼 들어와 어디 강력하구만 마흡사 매직 매직 데미지 올려주고요 슈퍼 울트라 마흡사 스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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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내가 이렇게 캐리하고 있는데 으흠흠 곡괭이 하나 주세요 쌍곡괭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렸잖아 어흐 어흐 불덩이 두루 말이라 들어와 자아 쫘아 매직 빅 매직맨 아 더워 너무 더워 아 왜 이렇게 덥냐 요즘 날씨 매직으로 한번 붙자 이 자식아 들어와 매직 가자 엘프라 그런지 근육이 좀 꿇리는구만 다시 가려 옷으로 실망이야 날카 넬프놈들 엄만큼은 강력하니 불만 없다 뚜루루뚜뚜뚜 뚜루루 뚜뚜뚜 иф 지그라 이게 또 마법의 과제 아닙니까? 머리를 써서 마법으로 문을 여는 아주 올바른 과제죠 뚭 уст 예이 이제 왔어? 입이 열었는데 아 상자나 먹으러 가자고 아 폭풍 맞고 지내고 싶다 너무 시원해 환영묘약 내놔 나약한 마법사들이나 마법 물약 먹으면서 데미지 올립니다 강한 마법사는 물약 따위로 데미지 올리지 않아요 아 예스 이게 마법사야 그지야 내놔 끊임없는 힘 기운 오키씨 전투 도끼 통가죽 투구 나약한 지배자 나약한 지배자 나약한 지배자 이거끌레 오키씨 끌레 나약한 지배자 어디 보자 오키씨가 좋다 이 말이더냐 너의 취향을 알았다 큰게 좋다 이거지 오키씨 아 강력한 마법사 좋아 전설 라이드로 간다 전설 라이드로 간다 스카이렘 나약한 종족들은 엘프의 마법을 막을 수가 없구만 소매치기 묘약이라니 저 발명한 놈은 감옥에 쳐 넣어야 돼 저 발명한 놈은 감옥에 쳐 넣어야 돼 헬겐 드래건 헬겐 드래건 헬겐 드래건 나 왜 이렇게 땅탈 뭐야 뭐임 얼굴 날렵한거 보소 뭐 기술 포인트 없냐 존나바르 게으리 뛰어 서길 안했어 으흐흐흐흥 어디 변화 마법을 올리기 전에 마법 공격을 약간 올려 올려줍니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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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500원이나 있음 개부자임 가져가 나의 다음 마법은 석재의 피부가 좋겠군 많은 분들이 피부 마법을 안 씁니다 하지만 대마법사는 일반적인 것들과 다르게 피부 마법을 쓰죠 대화업사의 피부 마법을 좀 볼까 변화 마법 빌마 빌미 버블 버블 마법사의 갑주 이게 얼마나 좋은지 니들 모르실겁니다 이걸로 에보니 피부 3티어하면 망어력 300까지 올라가요 방어력 300가 얼마나 높은지 1레벨 전설 라이더 플레이하면 방어력 300 찍으려면 에보니 데이드릭 풀셋 입어야 돼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뭐? 아니 이게 나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니 이게 나 키 작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 귀에 대고 속삭여봐 아아 어어 어어 미안해요 이게 쟤라고 말해 달란 말이야 아 쫓겨났어 멎댓 넘 벗애기 끝났어? 예에에에에엓 네 병기고에서 무기를 가져가라 특별한 궁술, 통과적 투구 아, 더럽게 쓸모없는거 좋네 템팜 영주가 병기구에서 꺼내준 템팜 나 왜 나간거죠? 캐스터 받았나요? 아, 받았나보네요 언제 받았대? 마홉사 동료가 필요해 너 미개, 스벤젠은 옷 입은 것 좀 봐, 원신이야 나 잊고 있었는데 촛불이 4번이었나? 촛불이 4번이었고, 피부가 5번이었구나 하던대로 해야지 아니면 손꼬여 만화 얼마나 드냐 야, 160이요? 미쳤나봐 후훗 아, 차는 매지컬 내가 왜 샀을까? 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 이건 살만하다 아아 900원이나 한다고? 미친놈인가? 100원 다 가져가 오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는 내놔 크으으으... 나도 이제 반지 샀다? 도 유 컴백 도 유 컴백 아, 적 180 아 1레벨 전설 라이더 플레이에서 7억 170을 맞추려고 시즌스톤을 얻기 위해 소울트랩으로 노가다를 해서 100을 찍었었죠 그런 추억도 있었는데 이렇게 쉽게 찍을 줄이야 허망하다 허망해 가자 퓸업을 당장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갑니다 나 그 옷이 갖고 싶어 대화법사의 옷 그거 있으면은 잘 써줄 것 같애 얻으러 가자 소환술 아 실패 아니야 성공이야 너무 어두워 근데 한 시간 더 한 시간 더 무려 하루 종일 떠들고 있어 미친 아줌마야 가자 자 방어력 있는 거 안 입었죠 입으면 안 됩니다 법사는 그런 거 안 입습니다 그런 졸려란 짓을 할 순 없어 고로키와 토론은 도망쳐서 잡혔다 납치도 해가냐? 둥지로 가져가서 먹나봐 자기 아기들 먹이나봐 야 성화동봉이라니 이대로 화이트럭까지 가면 되나? 벌써 왔냐? 아이고 천천히 와도 되는데 어머 나약한 마법사가 대양할 수단이 없다 어어 아 미친놈들 썰어 마법이다 좋은 데미지야 아 힘들었어 도망가자 제발 어어 안락해 오오 뭐하냐? 안싸우고 저런 멍청한 녀석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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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 아 아 아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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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대화법사는 항상 싸울때도 이렇게 마나가 넘쳐야돼 인정? 오 어머! 타임! 아 타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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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마법의 힘! 죽기 직전에 살아나가는 이것이 마법의 힘! 아! 건방진 도마뱀! 내가... 돈 주고 산걸 먹는다! 누르메 아! 내 두려움을 잘 느꼈느냐 너! 어어어어어어! 겁쟁이놈 멀리 떨어져서 덤비는 거 봐라? 드래곤ими Yo 오-오오오오 가자 나약한 나약한 도마뱀 죽여 나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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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곤을 브레이스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마법사 대마법사 이것이 대마법사 대마법사로 방제 바꾼다 대마법사 나약한 종족들 가자 여기서 빠르게 도망을 가야 돼 그래야지 걸어갈 필요가 없지 크으아 크으아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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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잡음 너더님을 흡수했어 현자들 야 나 캐스트 깼는데 뭐 안주냐? 화이트런 도끼 미친놈이 마흡사한테 도끼를 주네? 여러분은 이런놈이 되면 안됩니다 너가 다 들어 35년간 소울로 지내야 됩니까? 또 늘었어요? 25년 아니었습니까? 그건 그냥 일반 마법사인가? 어 나한테 마법을 나한테 마법을 알려주기에는 너무 나약하구나 나는 여행을 떠나겠어 아니 건담이잖아 남자의 길에 남자의 길에 여자는 필요가 없다 여자 뒤에 숨는 마법사가 되지 않겠어 어디 가볼까? 첫 번째 목표는 음 모르살이 좋겠군 아냐 여기가서 돈부터 챙기자 스물다섯 번째 생일? 나 던스타 일단 갈래 비켜 아 목걸이 주면 좋겠다 이 싸움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너무 강한 것 같아 법사 너무 사기야 드래곤도 그냥 때려잡아 스카이림 사상 개 사기 직업 전설 드래곤도 때려죽이는 직업 그것이 마법사 매지션 내놔 내놔 다 내꺼야 내놔 여자아이의 옷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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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꺼야 몇시야? 아 뭐야 장사 접었어? 시간이 어저어? 시간이 어저 왜 이렇게 안맞냐 아저씨 원래 먹고살려면 늦게까지 장사해야되요 아저씨 어딨어요? 갈 퇴근했구만 달콤한거 먹고싶다 으흠흠 완벽한 마법사인데 무슨 도끼전사입니까? 안보이십니까? 마법 소환 마법 ham 유기들이 볼지도 모르는데 거짓말로 속이면 안됩니다 님들 한국어로 마법이라고 써있는데 어찌 그런 낚시를 하십니까 돈을 왜케 많이 벌었지 쥐어와 음 내게 바치도록 바치도록 아니야 방패는 돌려줄게 아까 더 좋은 방패를 판 것 같긴 한데 문명이야 나 옷생겼어? 법복 생겼네? 뭐야 쓰레기 복장이잖아 자 이동하죠 다음 목표는 여기 이 이 쓰레기 마을은 마부도 없니? 아흠 아득한 것들 하이트럭까지 걸어간 다음에 다시 마차를 타고 던스타 옆동네에 있는 모르새러 갑니다 도착 등산 좀 할까? 나 스카이린 볼 때마다 시원한 것 같아 더울 때마다 이 게임 하면은 진짜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안그래 지금 더워서 미칠 것 같은데 덜 밀치게 밀치게 덜 미치게 해주네 여기 3레벨 주제에 마법 마법의 힘을 못 알아보고 이게 전설 난이도의 마법 쭈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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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난이도 아 전설 난이도라고 적어야지 방지에다 전 존설이 아니야 존 나바르지만 전설이야 존설이 아니야 전설 난이도 엘프 대마법사 사법사 예엣스 가소한 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펴었네 어디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야 잠깐만요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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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찍어놓고도 내가 못 찾고 있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그냥 찾아가자 어딘가에서 나오지 않겠어? 나 좀 위로 올려주면 안될까? 나 왜 이렇게 낮은데 있냐 아니 이곳은 와서 안될곳에 오고 말았잖아 돌아갈까 우리? 올라가는 길이 있긴 하냐? 망할게 이마? 온천지 다 봐도 하얗기만 해 미친 게임이야 어딜 봐도 눈밖에 없어 길이 없는 냄새가 서술 나는데? 아 아 일로 오면 안되는데 아 님들 모처럼인데 제가 저 레벨에 에보니 무기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알려드리죠 온 김에 꿀팁 하나 드리죠 온 김에 에보니 장비 에보니 장비는 동료 주겠어 동료 누구 쓸지 모르겠지만 일로 오시면은 여기였구만 여기서 에보니 장비를 주는 녀석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발키르 아 나와 에보니 검을 주 항상 검만 주는구나 이로 와 뒤통수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냉기인체도 되는거 잠깐만 나 왜이래 고장났어 나 고장났어 잠깐만 타입 아 미친놈 왜 체력이 안달라는지 나도 모르겠다 도와줘 스벤 도망가지마 미친놈아 내가 너를 이길 방법이 없는거 같아 난 가겠어 다 스벤 때문이야 초반에 죽음의 표식을 쓰면은 쉽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도망가는거에요 죽음의 표식을 바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 놀고 빨리 먹으러 가자 나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군주의 비석 디말로우에 위치한다 디말로우 근처에 있다고? 스카이딤 아 미친놈이 멜론스 데이건 하당 정면 저기 맞네 그럼 근데 지금 이따위로 길을 찾았다 이거지 잃어버린 발키르 대체 선도는 어디니? 마법 진정한 마법사는 하늘도 뛰어다닙니다 지금 보이는구만 마법의 힘으로 금방 간다 여기 맞았구만 그러면은 여기 맞았구만 그러면은 왜 의심을 해? 불안하게 진정한 마법사에게 진영 따위는 무의미하지 크흠 가자 마법 폐제 마법 폐제 예에에이 아 미친놈아 무기를 왜 해제해 하지만 해제해도 이길 수 있다 휠이 마법사이기 때문이지 그만 안 막아? 미친놈이? 아저아! 이것이 마법 내가 산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삐웅법사 죽어서 너는 아저아! 얼굴 색과 피부색이 다르구나 죽어라 예에이 이 비석은 방어력이 올라가고 저항력이 올라갑니다 끝 이 동작 해볼까? 뭐 한 중간에 미친놈 만큼 올라갔겠죠 뭐 아 더워 내 종족이 독저항력과 질병 저항이 50%씩 있는데 사실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마흡 배우러 갈 거거든요 홀드 항상 눈이 오는 도시인데 주민들은 항상 로봇만 입고 다니는 미친놈들이죠 왜 이렇게 눈이 오는데 다 로봇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미친놈들 여기가 뭐야 알고 왔지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드려보내줍니다 멍청해서 여기서 여기서 회복을 하면은 안 되는군요 회복을 하면 치유 약손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걸로 무조건 해야됩니다 그 주문을 모르고 그럼 30골드만 사기 때문에 개혜자죠 빨리 내놔 공포 공포 어 제발 거짓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존재해선 될 리 없다 으흐 으흐 내가 매지칼을 찍게 하다니 나약한 마법사들이나 찍는 거 직원을 미라벨 어바인 교수님을 만나보셔야 됩니다 만나러 갑니다 교수님 감히 나한테 매지칼 찍게 하다니 역시 마법대학이야 대단해 네 일단은 마블 써야 되니까 한 번 더 찍어주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구만 미라벨 어바인 센세 예에에에쓰 예에에쓰 예에쓰 장아도 줬어 수개는 꺼지시고요 수업이나 받자 나 혼자야? 교수님 보이콧 당했어요? 나약한 놈들 이 말이지 내가 남들만큼 배우겠습니다 공짜라 마법 가르쳐주세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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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보다 코가 큰 걸 보니 내가 더 강할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코가 큰 걸 보니 내가 더 강할 것 같은데 비켜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이미 알고 있어 멍청아 비켜 왜 마블 망가 그치 설마 이 거리에서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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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나 간다 어디 이 아저씨는 빨간 사과를 갖고 있잖아 대단한 아저씨야 나는 마읍을 배우겠다 특별히 돈 내고 배워주지 특별히야 아 잠깐만 돌프디르가 변화마법선생이었지 저 못된 선생 지 혼자 간거 보소 제자를 내버려두고 이리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로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뒷길로 가면 되기 때문에 영조는 또 어디서 주워듣고 대마법사에 편지를 보냈는지 아 폭포인트가 너무 부족하다 경험치를 사용해서 폭포인트를 먹어야 돼 너무 부족해 야 이거 쓰고 소환할 수 있냐? 안 저래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깜짝 놀랐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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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타임 타임 어디서 날 때릴라 그래 건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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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가 건방진 늑대 건방진 늑대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쟤눈 왜 기어 나왔어 갈 거야 난 순간적으로 졸았잖아 사르탈 발견 사르탈 발견 내가 근데 학생 다 어디 갔어 뭐 입고 당했나봐 나 같이 가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 저기 나, 나랑 싸울라 그래 미친 노인네가 그건 왜 그걸 왜 쳐 드세요 아저씨 어쭈? 아저씨 정지성 찾아 어디서 또 강철망치 죽은 거야 죽을려고 일로 올라온 거야? 야 똑똑한데? 원래 제꺼였나 보다 안아버지 안아버지 그만 놀고 뭐, 뭐야 싸우고 있는 거야? 스벤이 설마? 아 스벤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 아 뭐 이제 전투 끝난 거 같은데? 내려가서 대화를 걸자고? 이건 사조성이 뭐였어 왠건 가자 아이고 학생을 소환해왔네 예스 뭘 팔고 있어 테이거 럭 테이거 럭 내꺼 사가시고요 판매는 판매는 다음 기회에 한다 가죠 아 방금 좀 오바였나? 새로운 마법 아 원래 이제 얼마 안 돼서 안 주는구만 생명력이지 마감 내놔 마감 내놔 무조건 마감이야 부여 살아야 한다 소환 영은 탈취자 사실상 필요없구나 탈취자는 차원추방이 좋지 이거 되게 좋아 아 백추가 너무 좋습니다 매직과 지구력을 흡수해서 재생을 막는다 전부 흡수한 뒤에는 에너지가 목표에 살점을 집어삼켜 마법 피해를 준다 아이고 아주 좋은 능력이죠 써보면은 꽤 좋을 겁니다 아 상대의 마법저항력을 감소시킨다 아이 미친 마법이야 저거 쓰면은 이제 완전 내성 있는 일도 좀 들어가죠 이게 무슨 개같은 내가 세진다는 거죠? 아 그렇겠지 설마 설마 그렇겠지 그치? 어허 오예 가자 문 열어주세요 아저씨 오? 고고고 고고고 집에 갈래 스베나? 거슬리는데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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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 시키가? 다음 나야 나 마나가 너무 없어 근데 빨리 아뮬렛을 얻어야 돼 아 잘못 왔다 아 잘 왔어 야 내가 초급 마법사니 그것도 마법사로 개인적으로 마법 효율은 전사가 마법사보다 좋은 것 같애 마법사는 파괴 마법 효율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애 소비만 들어오기 그거 아이템 없냐? 없네 히트 쏙 쏙 내다 가자 주문 소비량이 3% 감소한다 자 볼까? 그니까 내가 이제 67과 74를 쓴다 뭔 소리야 어디 오 이제 피부와 공중마음을 동시에 하긴 개뿌리 어떻게 된 부분이야 매직카가 사라졌잖아 자 볼까? 방어력 좀? 아 170 예상합니다 오 예스 초반에 170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사보다 높은 거예요 방패 전사보다 높은 거예요 만족스러워 빨리 와 아저씨 또 내내 망상이 에어친구 소환했죠 네리앤과 네리앤과 나바르 나바르 어딘가 있을 것만 이름 아닙니까? 모스크바 빙산 산골에 오두막 하나 짓고 살만한 빙어 낚시로 먹고살만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 마법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오짱을 열면은 마법의 새해가 펼쳐져서 따뜻한 난로가 있는 거지 나 오랜만에 스카님 하고 싶었어 나 지금 아예 만화 아까 보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시직수도회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빨리 우리의 마음으로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드로그 소환술 드로그 소환 저쪽이었군 어디있어 불면주제 어디서 덤비느냐 이것이 전설 난이도의 전설 난이도의 전설 난이도의 전설 난이도 마법사다 마나 아까워서 회복마음은 쓰지 않습니다 대기를 합니다 가자 이곳은 지옥이라고 할만한 곳이죠 이곳은 드로와 하나씩 제거한다 끝에서부터 공수에게 말해 죽을만큼 그건 치사하잖아 좀 못된 녀석 범살을 얕보다니 이곳이 마법 이곳이 마법 이리와 아직 마음맛을 덜 봤구만 나한테 불지르지 말아라 죽는다 내가 마법 이곳이 마법 이게 진정한 마법사 그치 법사의 구은유 그치 누가 길 막아놨어 빨리 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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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가 안 와서 막혔잖아 아저씨 빨리 불러와 그치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진짜 미치겠네 아저씨 어딨어 또? 아저씨 또 갔어! 미친 노인네를 봤나 아저씨 때문에 안 열려 문! 아저씨 어디 갔어? 아저씨 집에 갔어? 뭐해 아저씨? 아저씨! 이게 뭔 짓이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이게 뭔 짓인데? 이유가 뭔데? 왜 이러는 건데? 아... 쓰레기 게임 쓰레긴 거 티놨죠? 역겹죠? 쓰레기 게임 당당하게 마음을 사용한다 당당하게 앉아서 사용한다 자리가 아파서 앉았을 뿐 방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저기 함정 있었구만. 저런. 뭐지? 야 가라! 내가 죽을래! 와 이게 마법의.. 힘을 못 알아보고.. 마법의 힘을.. 아 잠깐만. 궁수 부르는 건 지사하잖아. 너무 어두워. 이리 와 어디가. 아니 저런. 건벅진 녀석. 상대하고 싶지 않아. 갈거야 난. 어이구 야야야 미쳤어. 너 미친거 아니냐? 덤벼. 지옥을 보여줄테니까. 어떻게 방패 밀치기로 18 데미지가 들어와. 18로마. 자. 이것이 마법이다. 나약한. 나약한 종족들아. 이것이 마법. 마법. 막아도 소용없다 이거. 마법. 마법. 이것이 분리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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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죽었어 여기가 니 무덤이야 아 잠깐만 타임 타임이야 타임이야 기다려 때려 동료의 힘을 보겠어 나약하구만 타임 불 켰는데 어디 없냐 언제 꺼졌냐 가라 왜 이렇게 쉽게 꺼져 무한하게 야 좋구만 역시 언데드 상대로 강해 죽성이야 어휴 독자왕이야 갑니다 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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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도망가게 해 이게 마법의 힘이다 마법 마법 강한데 제법 어휴 보여 보여줘 마법의 힘 그렇지 아주 제법이야 독수리 돌고래 뱀 독수리 어두운데 어찌 보냐 이거는 야맹증이 아니어도 안 볼 거 같은데 자 싸워봐 일단은 헙 헙 헙 내가 곧 법이다 내가 곧 법이다 취소 취소 걔랑 싸우란 말이다 으으씨 이곳이 법 딜 여기와 이곳이 법 딜 어디서 아 아 약간 고생할 뻔 했구만 사나이의 만화 채우기 한 시간을 기다린다 사나이의 흡피 흠흠흠 흠흠흠 갈까? 이게 아주 그지 같은 거죠 돌리면 다 돌아갑니다 돌고래 돌고래 뱀 여기까지만 돌리고 새 흫 돌고래 됐냐? 그치 아주 거지 같은 함정이야 어머 밟을 뻔 밟지마라 제발 으아아아 돌프들 밟지마 제발 부탁이야 저런 거 맞고 싶지 않아 미친놈들 밟았구만 내놔라 지팡이 지팡이도 없는 게 까불어 안 죽어요 빨리 가서 해줘요 열심히 막아라 난 모르는 일이야 뛰어라 그치 죽음이라는 개구랄 짓다니 으아악 하나 둘 찍고 하나 둘 찍고 나약한 놈들 골듀르 골듀르 아뮬레 파편 됐어 이제 충분해 말하면 더이상 필요없다 어디있냐 어디가 이것이 무엇이요 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진행이 된 마커가 찍혀졌지만 나가면 돌아와야 돼요 미친 게임이야 빨리 용어 내놔 뭐 주더라 냉기 냉기 형태 주던가 치유 약손? 들어 봐 와우 탈출 돌 돌아가볼까? 뭐 대학을 가라 그랬는데 관심 없구요 대학 갈라기가 아니잖아 어디에에에에에이 보다시피 쓰레기 같은 능력만 잔뜩 있는데 어 이거 의외로 좋습니다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이거 의외로 좋아해요 안기마법 나도 보고 놀랐어 이거 되게 되게 좋아해요 저 안기마법이 나도 보고 놀랐습니다 뭐 찍으면은 아 저항력이지 40비대 아직 기술 소환계통 아직 안나왔고 그러면 야 뭐 데미지 올려야지 숙련도 배분 상태가 피 흘리는 개 으으으이잉 가자 자 도밥김 가르침물 받으러 왔소 아 나바르지 나바르가 가르침물 받으러 왔소 비 케어버우 비 케러버우 확실한 영혼의 힘이야 여기서 젠드는 거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고맙네 당장은 필요 없지만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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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은 안 될 것이지. 내가 이 외에 안 들었을까? 내가 가져갈게 좀 많은데? 헤어질까? 야, 너 원래 그렇게 잘생겼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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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아.. 좋아? 가자! 가자! 옛날에 쓸 엄두도 못 냈던.. 엄두도 못 냈던.. 마흡들을 간단히 사용할 수가 있죠. 소환술! 어디서? 어디서? 아, 세대 맞으니까 바로 질질 싸죠? 가자, 판 녀석. 캐스트가 왜 이렇게 떠? 이게 어찌된 부분이야? 굿맨! 굿맨! 예스 굿맨! 굿맨 굿맨 예스 맨! Aj, 굿맨! 이자וע굿맨! 고 Jupiter's 9000원! 굿맨! 아, 여기였지? 장식 authors 잘 어울리지후, 영웅보다 더 좋겠다. 제가 말했던 것, 빌키스의 그 말은 그의 벽을 말해줬어 난 아직도 여기, 내가 왜 이동하는지? 나한테는 존재가 의미가 없는데? 내가 여길 가, 내가 다시 돌아올게 너 진짜에 대한 싸움에 대한 싸움에 대한 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 파이크스는 어디에 앉으실까? 파이크스? 너가 전화했지? 당연히 전화했지, 아이스브레인 어, 생긴 것 봐 얜 진짜 사람 같지 않나요? 난 얘가 제일 사람 같은 거 같아 아, 졸려 팔로우 발카스 도유 캐스트 어, 뭐라고 써 있었나요? 사실 보고 읽은 게 아닙니다 팔로우까지만 읽었습니다 스쿠어, 빌카스가 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좋은 luck 동료와 함께해 우린 황런홀드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사라짐과 동료들과 함께해 좋습니다 이 곳은 여기 동료 마일리지 얼마인지 봐야겠어 동료 마일리지 얼마인지 봐야겠어 멈춰 빨리 멈춰 이리 안쓰냐 너 중갑이었나? 제가 양손이고? 스쿠어는 이즈그로몬의 힘이 있습니다 이즈그로몬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형은 이즈그로몬의 힘이 있습니다 이즈그로몬의 힘이 있습니다 이즈그로몬의 힘이 있습니다 덩어리 어디 갔어? 덩어리들 다 모여 싸니까 너로 한다 간다 어디 레벨 좀 올려볼까? 좋아 생명력 어디서 저항력 아 변화 없었나? 아 됐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딱히? 목소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황금발톱 받았었지? 돈 받으러 가자 돈 주세요 레벨 무려 10이야 도끼 차고 다니는 거 봐라 언제든지 나랑 따라갈 수 있게 따라갈 생각 전혀 없는데 이미 돈 받음 6백원 밖에 안 주다니 더러운 녀석 모르타리였나? 아냐 던스타였어 동료를 원해 칼바람 여관 아 아 아 야 같이 좋은 일 하러 가자 데이드릭 프린스가 끔찍한 꿈을 꾸게 하고 있어 같은 렐프들끼리 좋은 일 하자고 내가 그냥 믿을게 내가 믿을게 도끼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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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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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꼭 이 어두운 시간에 가야 돼? 앞에 서리 트롤 있을텐데 어떻게 잡냐 너가 잡아주겠지 뭐 가자 아 나 근데 좀 쫄린다 일단은 가서 일단 가자 일단 가고 가는 것까진 문제가 없으니까 아 뭐야 아 뭐야 저거야? 아 신전 어딘지 알죠? 저거죠? 신전 정리하고 신전에 간 다음에 아이템을 구해오겠어 12레벨인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하 왜이렇게 머니? 겁이다, 다행이다 피구 먼저 했어야 되는데 됐어 안 됐어 졸라 무서워 졸라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대마법사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다니 어쩔 수가 없구만 마법이 먼저다 소환을 해야겠어 소환을 아직까지 순진하게 자기 매지카로 소환마흡 쓴 사람이 있을텐데 난 그렇게 순진하지 않습니다 피부마흡에 소환 무기까지 하면 매지카가 없어요 소환을 하는건 아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소환 지팡이를 만듭니다 가자 놀랐잖아 문을 왜 닫았어 뚜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루비에 빗자루 어딨냐 빗자루에 불꽃소금 소울잼 필요하던가 이러면 안되구요 소울잼 필요했었던거 같다 나 소울잼 다 팔았잖아 잠깐만 잠깐만 저급으로 내놔? 저급으로 안되지 않나? 빗자루 아니네 자 여기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이거 읽으면 돼요 여기 돼있는데 어 저 설명이 맞긴 한데 다 나와있는게 아니네 적으로 되나 한번 보자고 소울잼이 필요하다 소울잼을 다 팔아넘긴 나의 죄다 소울잼을 내놔라 소울잼이야말로 희망이다 아 또 버거 걸렸어 겸이야 손 좀 봐 손목 꺽이겠다 꺽이겠어 야 나의 업보다 어 근데 윈터홀드에 드래곤이 안나오네요 여기 나와야지 제일 불편한데 사람이 레나 중급이었나? 중급으로 되나? 중급으로 어 잠깐만 너 지팡이 갖고있냐? 어 그랬구나 중급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저런 이상한 소리 내지 마 놀라잖아 사람 아 되겠지? 제발 부탁이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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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강옥이나 강석이 필요했어 3급 이상이었어 아 맞아 3급 이상이었어 나 강옥도 다 팔아넘겼니? 그럼 다음 기회 보는 걸로 하지 건방진 얼음방령 너부터 죽이겠다 정말 강력하구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였다니 으흐흠 화면에 채팅 꺼놨습니다 정당합니다 너는 트롤 머리랑 같이 자는 취미가 있구나 잘 쓰겠네 빠른 치유 예스 그럼 난 저 거미들을 상대로 맨몸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인가 정말 끔찍하구만 설마 그 짓을 해야 되나 금단의 그 짓을 봉인해왔던 얼마였어 지금 금단의 그 짓을 해야 된단 말인가 그 짓을 해야 된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 일리도다 아 믿을 수 없는 일리도다 너 비싸도다 돈을 너무 헤프게 썼어 덕분에 오래 걸리게 생겼네 여기 말고 어차피 메인 하러 가는 길로 가자 오직 수렴만 있을 뿐 강자의 길 힘의 길엔 수렴만 있을 뿐 있을 뿐 있을 뿐 아 멀다 외롭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니 냉랭이 왔어? 내 동료 할래? 동료, 동료 어때? 문 좋아 내 동료야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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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마법자들끼리 승무를 보자 이 말이지 어디서 어우 움찔했어 오예 가자 따라와 어디갔어 이 댕댕이 갈 필요가 없구나 나의 목적은 시체였다 두번이면 충분 아 두번이 안되네 왜 이렇게 돼 이거 매지카 좀 찍어야겠구만 좋아 간다 간다 매우 졸렬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남는다 매우 졸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졸렬하지 않다 이것이 전설 라이더에서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 이것이 전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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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포인트 3개 20% 변화 아직 안 지켰고 소환 검 이거 지금은 약간 쓸모가 없는데 어쩔 수 있어야 이게 좋으니까 아 좋으다 이것도 좋아 소환 마음 저거를 하면은 내가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거네 레지카가 차서 특히 마법사전에서 쓸만할 것 같애 와우 좋은데 어디 생명력을 주고 저항력을 50% 감소시킨다 아 좋은 마음이야 변화 이게 단순하게 이런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노가다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이 풀린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는 안 할 겁니다 너무 엄청 하진 않을 거예요 한 75 정도면 되겠지 뭐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까 살짝 들어오는 일이긴 한데 원래 어떤 게임이든 매직애로우가 있죠 이 게임에도 매직애로우가 있는데 그걸 써야지 제압이 되겠어요 오래 걸리는구만 어디 보자 오오 좋은 능력이구만 좋은 능력이구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가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го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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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이미 둘 셋 셋 셋 셋 가장 먼저야 제일 좋아요 좋아 좋아 이게 무슨 노가다냐 쪼끔만 더 쪼끔만 더 한 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면 일업이야 하나만 더 됐어 1.4 아 됐다 노가다라고 해도 좀 야비하게 올리시네 이 얼굴 자 가죠 어딨어 얘 왜 안 자고 있어 그래 머리 벗겨지는 거야 이렇게 밤에 너 떠있어 얘가 다크서클 좀 봐 왔구만 야 천원이라고? 아 미친거 아니냐? 아 천원이라니 미친놈이야 돈 벌고 와야겠다 아 저기 주변에 있다고요? 아 제발요 저건 아니죠 어 터프한거 보소 날개 색깔 보니까 깻잎용인데 아이씨 우리 웃고 온걸로 하자 잘가 갑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잘 생각해봐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아 아 제발 누가 물을 이렇게 얕게 뒀어 미친놈이 나 갈거야 어휴 선생님들 좀 막아주지 않을래? 선생님들 나가서 50레벨이면서 너무 노는거 아냐? 도망이다 으 제발 살려줘 아 살았어 아 살았어 도망가 도망가 아 차가워 못된 놈 못된 놈 선생님들이랑 싸우란 말이야 나도 이러지 말고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지금이야 하 하 하 어떡하지? 두목 처치 던가드 아 돈 번다고 그랬지 나 쟤 죽일 걸 그랬네 죽일 수 없었겠지만 떼고 나갑니다 돈 좀 줘 오오 전설 거인이야 절대 이길 수 없어 지금 무려 280이지만 쫄리는건 쫄린다 곰가죽 좋구 아예 40원 좋구요 아 아 아 근데 나 천원정도는 마련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야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름 멸십이 화밍했거든요 좀 전달할 수 있어 슬라임 이럴 저거 어둠 깐 우리의 에이 뱀 형 이럴 우리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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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 내가, 저는 그것을 침부름꾼 소환, 학채장검 그래, 독 아, 치유를 왜 파니, 멍청아 아, 이해가 안 되네 천 원이다 자, 간다 이 입 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이 기묘한, 기묘한 삶은 무엇인고 팔 만 얻으면, 너도 잡을 수 있어 가자 선생님, 싸우러 갔어요, 아니죠? 남들 싸울 때 놀고 먹었으니까 대가리선이 벗겨진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아, 너무 비싸 잘 생각을 해보자 일단 넌 빠지고 1, 2번이 없어 2번이야 얼마듣냐, 마법 많아 잘지도 않네 이것이 마법, 매직 에러 어딨냐, 나와 데미지 몇이에요? 저, 몇이죠, 데미지? 65야? 왜 이렇게 높냐? 왜 이렇게 높아? 65라고? 왜? 아, 잠깐만, 왜 65라고? 왜? 어, 뭐야, 왜 이렇게 높아? 화살 일단 저금통 깨자 노래 꺼져 노래 꺼져 노래 꺼져 너의 생명을 갉아먹겠다 자리 잡는다 자리 잡는다 여기 있으면 못 해낼 거 아니야 멍청해서 아, 올라올라나? 걸어서? 민이 와 이곳이 매직 에러 뿅! 뿅! 잠깐만, 기다렸다 싸 볼래? 건방진 거인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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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거인 주제해 지금 멍청한 거인 주제에 마법사한테 덤비려 그래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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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 겟 업! 잠깐 타임 느려 터진 녀석 아 잠깐만! 내가 더 느린 것 같아 너보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휴! 매직! 에러! 타임 너무 튼튼한 거 아니냐? 몇 발을 맞췄는데 65 데미지라고! 이거지 근접 궁수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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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력도 남아 도는구만 압도적인 마법사의 전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만 화살도 남아 돌구만이야 합체 화살이야 무려 어디서? 매직! 에러! 에러! 헤드샷 추가 피해가 있지 헤드샷 너무 쉽지 않아? 아 뭐야 아... 시시하잖아 왜 이렇게 약해 메인을 달려볼까? 가죠 강해졌어 대마법관 아 동료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던거 하죠 일단 하던거 하고 가죠 모탈 가서 동료를 깨어나는 악몽 악몽이부터 깹시다 가자! 여기가 맞던가? 여기잖아 흐흑 쟤 몰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오, 오는거 맞지? 너가 와줘야돼 아무리 그래도 거미는 좀 아닌 것 같애 야 가자 같이 에렌더야 그래 가자 에란두르구나 같은 마법사끼리 심먹을 다하자고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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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뭐야 왜그래 껌밟았어? 드라군이야? 어디가세요? 아 나 그냥 갈거야 멍청한 놈 저거 저거 간 다음에 대기하면 알아서 오거든요? 저기 가는거에요 우리 시끄러워 내가 돌아왔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 싸우고 있다 뭔진 몰라서 싸우고 있어 도와야돼 매직에러우 백발 장전 뭐랑 싸우니? 어초어초어초 제법이 아주 근데 안보여 눈이 안보여 내 눈이 안보여 좋아좋아 어디다 쏜거냐 예쓰 얼음막룡 죽여들 것 같애 아 동산 겁니다 죽었어 뇨옹 예쓰 어어엌스 잠깐만 잠깐만 어딨느냐 나약한 것들 요것이 마법 빨리와 나 다 뚫어놨어 오실거죠? 고객님 온다 온다 달려온다 다 뚫어놓으니까 달려온다 랩 여러분 아직 멀었구만 25000점이나 있네 변화 마법 좋아 일단 생명력 그리고 저항력을 찍기 전에 일단 데미지를 약간 올려줘야겠죠 회수를 왜 미개한 놈들이나 남의 시체에 빼서 화살 회수하는거지 얘네들 미개한 놈들이나 남의 시체에서 화살 빼가는거지 마법사는 회수 안합니다 매지개로는 회수가 필요없이요 느려진다? 대박 저격? 대박 두번 찍어도 40%인가? 어 잠깐 바늘깨기 뭐야? 아아 방어무시도 있네 빨리 와봐 드럽게 느리네 맛좀 볼까? 저격이 얼마나 강력한 마법인지 저격이 얼마나 강력한 마법인지 손수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캬 개쓰레기죠 너 30레벨이니? 내가 잘못했다 못본걸로 해줘 야 뭐냐 그거는 제다이검이냐? 가자아 빨리와 얘 왜 안와 가 갔는데 없는거 아냐? 다시 여간에 가있는거 아냐? 다행이야 넌 이때까지는 이곳이 안전한 곳이 내가 내가 너 레벨이 30레벨이 될 줄 난 몰랐어 너 내가 1레벨이니 썼으면 꽤 좋았겠는데 30레벨이면 어 얘 회복머프저스잖아 어 꽤 좋은 녀석이었구나 아니겠지 내 레벨이 20이라서 어떻게 30레벨인거겠지 어 바닐라인데 어 DLC에서 나온 애들이 레벨이 엄청 높은데 바닐라니까 아니겠지 저번 플레이 때 꿀이었을만한 녀석을 발견해버렸어 아니? 예이 열어줘 열어줘 예쓰 그렇게 간단히 열다니 아니 미친놈이? 싸워라 싸워라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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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매직 돌아가 너 무슨 무기 끼는 거냐 되게 아파 보인다 그걸로 맞으면 두개골 함부로 하겠다 야 괜찮소 준비 되었소 열쇠 나 주면 안될까? 니가 열어야 되니? 못된 놈아? 거짓말쟁이 주제에 빨리 와 오픈 그만 떠돌고 오픈 예쓰 내가 먼저 치소 니가 먼저 예쓰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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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레벨이 12만 아아 내가 졌어 아 아 미친 쓰레기놈들 너무 강하잖아 데미지 지똥만큼 바뀌는 것 보소 궁금한게 있는데 너 너희 모드 전투를 안한다 내가 얘네 모드를 깔아서 얘네가 엄청 화려하게 싸우거든요 활성화 된거야? 근데 왜 회피만 안해야지 저렇게 싸워 어 막 찌르기도 하고 점프해서 막 이상한 양손치기도 하고 지랄병 떠는데 얌잔해졌어 이길 수 있니? 도와줄까? 매직! 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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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치 그렇게 진짜 싸웠어야지 가자 회피 빈도를 비활성화했습니다 내가 구르기 모드를 안 깔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도 못구르는데 쟤네만 굴러다니면 짜증나잖아요? 일부러 비활성화 한겁니다 몰라서 안한게 아니에요 어디서 적을 주었니? 책 주워갈거야 그치 방금 왜 이렇게 따가가왔지? 쏙! 비용! 헤드샷시로 터 헤드샷 별로 효과가 없는데 추가데미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현란한다 야 예스 아 미안해 이 머리에다 헨새도 꽂게 될 줄은 몰랐어 이것이 마법 좋은 공격이다 야 찾았어 야 너 그거 책받침서 쓰는 거구나 야 빨리 읽는 것 봐 이것이 속독 이것은 최소 학창시절 도서관에서 보네 저런 이렇게 싸우는 것 봐서 열심히 싸우도록 저도 좀 싸우도록 조끼가 너무 약해요 완벽한 배분 가자 팀김과 동시에 방송 옵션을 설정하라고 떠버리는 클라스 역시 팀김님이야 다행히도 개념 세이브구만 지구력 보셨네 지구력 보셨네 나 잠깐만 얘는 아니야 1레벨 주제에 지금 일어나느냐 어디서 아 따가 아 따가 미안해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릴리 와 니가 잘못했어 어디서 누가 2대1 하래 어디 어디 이것이 간지 님도 참고로 얘네 모션 모드 바뀌잖아요 얘네 막 굴러다니고 그러잖아요 굴러다니는 거는 구르기 모드를 안 깔아도 얘네가 굴러다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얘네 굴러다니고 때리고 사실 이런 거 관심 없거든요 얘네는 나한테 죽어야 되기 때문에 딱히 뭐 공격모션 추가된 건 안 추가된 건 관심이 없는데 추가 데스위기가 썼을 뿐이고 이 모드를 깐 게 아니라 이 잔상 생기는 거 있죠 이걸 깔았는데 저게 되더라고요 난 저거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되더군요 이거 먹으러 왔었는데 나 뭐 먹고 간 거냐 뭐 땐 너 마신다 아 둥갱 음 We must hold We can't allow the skull to fall into their hands But No more than a handful of us remain, brother Then we have no choice The Miasma must be released So, 손 좀씩 오겠습니다 And then we ask But brother We have no alternative It's the will of Vermina We have no alternative And what about you, brother Casimir? Are you prepared to serve the will of Vermina? 아멘 아이고 나 아침밥 먹을 때 김치 꺼내놨었는데 까먹고 안 넣어놨었네 안 그래도 익은 김치 온 건데 아 눈 아픈 완전 완전 익은 김치 됐잖아 날 간다 예예 예예예 유 € 144 아 비워 나 무적이야 날 자격하지마 나는 무적이야 넌 자극하지마 예에쓰 아 눈 아퍼 오픈 예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고요 빨리 오세요 왜그럼 미침 아아 대화하라고 가자 타락한 꼴통 처형하러 간다 어 미친 게임이야 활들이 너무 쎄 거미 양손 도끼가 10딜 들어가는데 활들이 18딜 들어가 20딜 들어가네 야 잠깐만 나와봐 아 잠깐만 아 이거 멀리 있어서 추가 데미 들어가는 거구나 가자 돌아가신 분이죠 불 좀 켜 아저씨 몸먹 잘해야 돼요 아 머리 맞을 각이었는데 아 머리 맞을 각이었는데 머리가 너무 작어 아 머리가 너무 작어 좋아 아 너한테 맞췄구나 실수로 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긴 오크가 이겼고 19레벨이야 19레벨이야 어 19레벨 미친놈이야 저리 꺼져 아 저리 꺼져 잘생각했어 잘생각했어 뒤는 내가 봐주겠네 아 그러고보니까 나 이거 도토딜 들어가지 내 강타랑 화살 한방이랑 똑같은 데미지가? 심지어 덜 떴을때랑 아 아 아 아 예 아 이것이 마법사 아 19레벨 따위 시시하구만 내 레벨 몇이지? 어 20레벨이군요 내가 더 쎄군요 언제 이렇게 쎄졌냐 근데 전혀 쎄진거 같지 않다 법사라 그런가 너 자는 척이야 더럽게 지사하게 가지마아 아니 다 죽어있단 말인가 오크가 이겼나 보기만요 다 죽어있단 말인가 오크가 이겼나 보기만요 오크가 이겼나 보기만요 예쓰 아 미안해 명중률이 5대5야 알아서 살아 너 회복마브 있잖아 30레벨잖아 나대지 않고 다리를 맞추겠어 아 근데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아 아 너무 움직이지 마세요 허리에 맞춰야 되려나? 아 움직이지 마세요 아 움직이지 마세요 50%도 안되잖아 명중률이 어떻게 좀 잘 묶어봐봐 마우스가 안 움직여 마이크선 때문에 그지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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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장비 방송 장비 방송 장비 때문입니다 온 우주가 날 방해해 뭐야 야 네 친구 있는데? 네 친구 맞지? 벨 벨 Thoric 너는 살아있어 너는 카지미아 카지미아 그 이름은 내가 그 이름을 못 사용하지 나는 에란더 에란더 성직자 마르라고 에란더 너는 우리 죽을때 미아스마가 죽을때 나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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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놈아 내 친구 때려 왜 나한테 그래 이상한 새끼 못돌뻔했네요 너부터다 일단은 나를 먼저 노린 너부터 너부터 혼내주겠다 뭐 할라 그랬어 너 부터 25레벨이라고? 나 20레벨이야 덤벼 이곳이 매지션 매직가 계속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매직가 다 빨아먹었죠?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강력합니까? 그래 계속 롤이란 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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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 나 왜 이렇게 느려 나 왜 이렇게 느려 나 왜 이렇게 느려 우리 엘핸드로 저렇게 생각 푸소 내가 하나 잡았으니까 1대 1은 충분할 것이야 내가 하나 잡았으니까 1대 1은 충분할 것이야 뭐? 이.. 야 냉동기야? 대박 범은 오 야 왜 이렇게 좋은 것만 갖고 있어 미친놈들이 저의 경험이 될 것이지? 이게.. 가 빨리 그만 떠들고 그만 떠들고 롤디 마라 롤디 마라 범은 범은 범이 좋아 좋아 tattoos â 채쎈 하지만 같이 어tes 가면 어떻게 됨? 아무것도 안 됨 어 언제까지 그럴까요? 어 좋아 좋아 잠깐만 같이 가자 예쓰 뭐 끼냐? 이딴 거 끼고 있었던 거야? 쓰레기네 야 가져가 표펠검으로 바꾸는구나 너 뭐야? 너 환영마음 너 환영마음 없어? 아니 환영마음을 쓰는 녀석 있었어? 바닐라에? 와 나 처음 봤어 환영마음도 쓰네요 신기하다 나 왜 일로 왔을까 숨소리 극혐 컴퓨터 CPU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리네요 한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갑시다 나 레벨도 높은데 이제 뭐 꿀릴 게 없잖아 이번 회차 다 끝난 거 같은데? 너무 강해져 버렸어 이거 다 한 번으로 가자고 에렌드루 거인을 잡자 거인을 동료도 있으니까 꿀릴 게 없구만 나발에 그래 여기로 가는 게 맞는 거네? 아니 간지럽잖아 응? 응? 너도 활 쓰냐? 오 너 쌍수야? 레벨업 했다 어디 궁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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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먹고 가만히 서 있는 건 관심 없어 느려지는 거 할래 무릎의 화살 활폭도 나름 재밌네 아니 활폭이라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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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도 재밌어 마법이야 못들었냐 얘네 저분은 저분은 좀 강력하신 분인데 잘 써야 돼 너무 얇어 졸라매니아 쟤 매직 에러 아 잘 써야 돼 아 잘 써야 돼 나무 땜에 안 보여 뭐가 나무고 뭐가 뭐가 몬스터야 젓가락만 있을 분 잘 됐구만 나약한 놈들 어 뭐야 뭐야 왜그래 왜그래 왜왜왜 그거 무슨 무슨 일이야 죽어 잘했다 잘했다 아 아름다워 이게 스카이림 어디서 마법의 물 마법의 물 마법을 몰라보고 이게 마법이다 이게 마법이다 크으 강력한거 보소 숙련이요? 매직가워 빨아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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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아먹어 뭐하냐 뭐하냐 쟤 왜저러냐 어디서 어디서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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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이 20이네 거인 잡아야지 거인 어려운 아 아 으 으 으 으 맛있어? 아 놀랐잖아 참 드룩해 보네 240이라니 너무한거 아님? 으 찌글파기 너무 많다 거인부터 죽인다 내가 왜 화를 꺼냈을까 좀 화를 꺼내도 잡아내고 마는거야 이것이 매지션 매지션? 마법사 뭐지 매지션 매지션이 아니잖아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댕댕이 똥 싸고 있어요 똥 치우라고 합니다 제발 기다려 똥 싸 똥 잠깐만 문대지마 앉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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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예스 스카이림 곰 있지 않나 여기에? 곰이 항상 나오는 무반이었지 참 너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지롱 아아 외계 센 건데 이 신놈아 다까지 하자 이거지 잠깐만 타임 너무 호전적이야 이 친구 옳지 않아 느려졌어 레벨이 내가 더 높아야지 이기냐 이해가 안 되네 내가 훨씬 높은데 하늘색으로 뜨는데도 내가 더 높아야 이기는 거야? 벤치 안 맞으면은 찔거리나? 방금 맞아서 안 될 때 맞은 거 같은데? 방금 맞아서 안 될 때 맞은 거 같은데? 아 그만 쫓아와 느려 중첩돼서 느려 살려줘 아 살려줘 그래 에웅 아 아 아 강했다 강적이었어 발타임의 탑 발타임의 탑 간다 마법사도 재밌구만 항상 날 먼저 쏟은 이 녀석 이젠 내가 먼저다 이 자식아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쏙 건방진 녀석 나약한 녀석 나약하고 건방진 녀석 지옥을 보여주겠어 나와 와 잠깐 14레벨이라고 아 그만해 아 제법인데 제법 쫄깃해 제법이야 칭찬할만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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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란 나머지 쪼그려서 피하는 것 봐 뭐야 왜 왜 안 밀려 너무 두벅인 나머지 밀리는 것조차 안 되는 거야? 대단해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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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이다 덤벼 다이다이다 덤벼! 다이다이다! 동료가 너무 느리구나 뭐야 왜이래? 아! 이 213 뭐야 잠깐 타임! 저 213 저건 아니야 어디서 덤벼? 잠깐만 대화로 해결하자 아! 대화로 해결하자고! 데미지 왜그런데? 이유가 뭔데? 뭘 줘 쌍수의 힘을! 아! 매직! 파워! 아택! 아! 제법이야 살짝 시컵해서 살짝 저것도 지금 쳐다보고 있었다 이거지? 213의 주인공이 전자석이라 이거지 213번 당첨다가 아이고 지나갑니다 안 올라오지? 지금 나랑 활전을 하자는 거야 에이아이 주제에 건방진 에이아이 건방진 에이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건방진 건방진 무호업자 5레벨 주제에 매지션이랑 원걸전을 하자는 건가 가사리 몇 발을 쳐서 갖고 있길래 아 쟤 아니야 어어 쟤 아닌 거 같애 아 타임 너무 위협적이구나 좋아 함 떠 원걸전 함 떠 법사의 매직 에로우를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따가워라 아이고 따갑다 아직도 거기서 싸우고 있니? 엥간이 싸웠으면 좋겠어 얘가 뭐 대장이니? 이건데 예에스 후퇴 전략적 후퇴 예에스 그지? 한 번 더! 아아 우리 법사진에 진격을 막을 수 없다 댕댕이 깽돼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음 쟤 왜 비엔나 소세지 안 먹냐 어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안 돼 뭐하냐 쟤 노터패트 아니야 감실맛 나게 마이크 선이 방해예요 아니 감히 법사님을 지금 막을라 그래? 어디서 요것이 매직 에러 나약한 종족들 예쓰 예쓰 아냐 800원이니 가자 가자 아 힘들다 화이토론 레벨업에서 스킬 찍어야죠 찍을게 많긴 한데 너무 많아서 문제네 일그러진 형체 와우 현자의 돌 저항 저항이죠 화염이 제일 아프고 그 다음 전격입니다 아 서리가 많아요 네크로면스 때문에 전격을 나중에 주자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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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인기가 많어? 어? 아우 귀찮은 놈들 시글즈 모르는 인기 마라 하하하하 다운가가 하하하하 발음 발음 개쩔죠? 하하하하 이 새끼 당할까봐 바구니를 조그만걸로 한 것이냐 영악하구나 코난은 답을 찾을 것이다 문 닫어 바로 난 답을 찾았고 넌 이걸 쓰게 될 것이고 나는 훔칠 것이다 고맙다 예이 나 돈 어디서 보급해야지 아 여기서 보급해야지 갈 생각을 하면 안되지 어이구 어디보자 너꺼를 내가 살라는게 아니라 니가 내꺼 사야지 어디서 팔아먹을라 그래 곧에 눈 살짝 뗀 사이에 아 팔면 안되는데 꿈필 걸음 가져가 어 나 이거 갖고 있었어 거래가 약간 아쉽구나 아주 아쉬워 너 사레베린 주제에 안 죽는거냐 지금 감히 사레베린 주제에 안 죽은거야 난 가겠네 왜 이리 왔을까 여길 왜 왔을까 아 더워 아 더워 아 웃기지 마아 아아아아아아 보리 나오신다 이거지 딱 써 딱 써 딱 써 얼굴 대 휘우 예스 보여줘 파워를 깻잎 남은게 보여줘 보여줘 날 수 없게 만들어 마늘 다 뽑아서 만화를 쓸 수 없게 만들어 지구력을 쓸 수 없게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어디서 내놔라 너의 뼈와 가죽을 다 내놔 어디서 안들어 더 맞아봐 아으 멀리 나 저거 딱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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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이제 내려온다 예스 잘어온 드래곤 잘어온 드래곤 잘어온 드래곤 이거 살짝 위험하다 잘어온 드래곤 으어어어어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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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후의 일격이다 최후 1격! 아 내껀데 경험신 좋아 아 잘했어 잘했어 윈윈이야 아 가자 여기였나? 위대한, 위대한 마읍사여 위대한 마읍사여 공허의 소금 두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 시아탈 사르탈 아래 네 으흠 그러니까 저 메인캐는 너무 오래 걸려 메인캐 깰 시간에 팩션 몇 개를 깨 양심 없어 도움이 될 만한 거 없는 거야 오스온에게 물어봐야 돼 도움이 될 만한 거 아 말 걸지마 아아 극혐이야 같은 엘프라도 같은 엘프가 아니란 말이야 제 키 왜 저렇게 커 나보다 40대는 지금 큰 거 같아 이 캐릭터 무슨 놈이냐? 아니 숲에서 하는 놈이 왜 이렇게 작아 다크엘프가 제일 작은 줄 알았는데 다크엘프가 더 작아 도둑 도둑키보다 작아 나는 여기서 에본이 주개만 얻으면 되던가? 아 소울잼 있으면 되지 에본이 주개 먹으러 가자 어iejиком 암프든 가자 에본이 practitioner 그랬을 때 선생님 이게 훨씬 빠르구 소울잼도 나오구 심장도 나오구 다 나오잖아 그렇네 1레벨 플레이만 했더니 너무 타이트하게 맞췄어 게임 플레이 방식을 좋아 좋아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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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1레벨 너가 왜 이렇게 뭔지 말하는 게 누굴 말하는 게 내가 지금 무슨 짓이야 내 가족이 잃어버렸어 싸우고 싶어? 우리는 우리의 몸에 따뜻해 우리의 몸에 따뜻해 매지컬 펀치 쓰기 전에 마음 먼저 쓰겠다 뭔 짓이야? 내 정신은 내 정신이 너의 정신은 말이야 내가... 내가 필요하지 내 가족이 잃어버렸어 내 가족이 잃어버렸어 너 싸우고 싶어? 너 알겠어 들어와 어머? 너의 정신은? 매지컬 파워 어디서? 어디? 어디? 어디서? 나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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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나약한 종족이 엘프에 주먹 앞에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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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약한 녀석 나약한 녀석 일어나 이게 주먹 맛이다 일어나 빨리 아니 ек 우리 집 이쁘다 가자 금방 모으지 모으는건 정말 금방이지 돈은 안 가져가겠네 식탁 위에 있는 거 안 가져가겠어 포크리스 쪽에 하나 마르카스 쪽에 하나 포크리스 쪽으로 먼저 가야겠죠? 마르카스는 길이 그지 같기 때문에 정말 가기 힘들거든요 건줄이었다? 걔한테 뺏어오는 거였나? 예이 너무 어둡다 지구를 좀 쓰다가 빻고 하자 좋아 여우 여우가 있네? 니와 여우야 아니 여기서 무빙을 쳐 건방지게 미개한 봐주겠다 귀여우니까 못 맞춘 거 아님 1렙 산적이라고? 여기 야간이야 저정도로 나약한 종족이라면 꺼내주세요 제발 감사합니다 아 이정도 종족이라면 어디 으아 으아 또 누구야 아 아 잡아라 모르겠다 잡았냐? 잘했어 오우야 피스로 피고 두 번 걸었잖아 잘했어 잘했어 오우 제법 딜 좀 나오는데 열쇠 내놔 건줄아 열쇠 내놔라 안 그러면 뒤지게 맞는다 내가 뒤지게 맞겠다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 가라 30레벨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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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것이 다굴이다 이것이 매지션 매지션즈 다글 다글? 33됐어 에람드로 에람드로 제 레벨 빌레인가봐 미친다 잘했어 털링 예스 오 쪼가 비싸니까 가져가겠어 날벼락 이어서 돈 꾸준히 모아야지 넌 어디서 뛰어나왔냐 뭐야 갑시다 점프 점프 아 잠깐만 어 다행이야 분명 저 녀석 때문에 함정이 죽었을 거야 비켜 아 독냄새나 비켜 안 비킬 거야? 나보다 레벨 좀 높다고 지금 근접으로 한번 뜨자 이거냐? 계급장 떼고 넌 나한테 안 돼 난 드래곤본이기 때문에 이것만 갖다주면 되네 아 저건 진짜 가기 싫다 저기는 저기만큼은 정말 가기 싫다 마차 마르카스 네 저거, 다시 올라오고 저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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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아스터로에 그들의 그들의 말으로 말하지 못해 좋아 야, 나한테 개 팔아라 개장수야 야 안사 삐졌어 난 여기 가는 길이 항상 헷갈려 너무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저기라니 너무 심했어 이거 다 돌아가야 돼 멜론스가 나한테 필요할까? 돈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 돈 받아도 아냐 멜론스는 가져가자 잠깐만요 이게 뭔 개짓거리죠? 잠깐만요 아니 오우 미친놈 길바닥이 널려있어 저렇게 흔할 수가 있나 아 미친 게임이야 앙덩이 조심하시구요 그냥 이들 들어서 거먹어도 되겠다 세이브를 이용한 역회전 드리프트로 공간이동을 해서 대화를 피하는 클라스 저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야 우리 친구하자 뒤질뻔했네 무슨 곰이 살아? 이런데서 구락도 있는데 곰 대체 안할거여? 너무 건너왔나봐 폭포인드에서 올라가는게 맞았나봐 빨리가자 괜히 곰 풀렸다가 애매해지니까 곰이 못오는 데서 지나가자 근접에서 풀려버리면 마흡사는 근접으로 많이 죽습니다 뭔가 잘 풀렸다 길이 여기 아닌데 에헤 이러지 말자 우리 아아아아아아 한방에 숨도 보셨어? 어? 예스 어? 어우 예스 그거잖아 트롤 이스터 이거 어 이거네 동화에서 염소 세마리가 트롤을 죽이는 동화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몰라요 그거를 오마저 한거라고 합니다 패러디아 패러디아 패러디라고 해야되나? 몰라 할바바이 보르 나 지나갑니다 할바바이들아 지나갑니다 아아아아아아 이제 말로 하자 뭐 이렇게 세요 호스 왔들이 제일 셈과 일레벨이죠 여기 어두워 일레반 대치면 안된다 간다 제발 보석 주세요 소울잼 주세요 소울잼 상급으로 안 가져가 어어어 아무도 없냐 야야 야야 자, 이제 너의 마음을 잡아라! 뭐하는 거야? 좋아! 지팡이 치워라! 지팡이 치워라! 지팡이 치워라! 흠! 예스! 번개 화살! 아, 제발! 봐주세요! 아, 봐주세요! 아, 꺼져! 여러분들은! 막 길박하는 것보다 죽으라고! 아, 도망쳐! 아... 도망쳐! 이게 뭔가 있다! 어, 완벽한 타이밍에 막으면은 데미지가 완전 제로가 된다! 이... 마음무기를 쓰면은 이유는 모르겠어! 쯔! 쯔! 고르키 한 방이라? 어... 명치 한 방껏 하는 거 보소! 뭐...? 뾰웅 뾰웅 아니 이런 건빵진 녀석을 만나 뾰웅 어 뭐야 저거 뭐야 나 전원 기능을 왜 넣어놨어 난 전원 기능 보고싶지 않아 안 좋은 추억 있단 말이야 너랑 싸워볼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갈건데 아 설마 이곳은 아 설마 이곳은 만찬 유이 여 여 여거 맞지 내가 어 맞네 가자아 이곳으로 알아서 망하라 모르는 일이다 아 망했다 진지하게 이건 마법으로 돌 일단 가져간다 아 어어 야 존나 아 존나 난다 정말 좋은게 있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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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디서 지금 야 너 어딨어 반편 컷 얘 갖고있냐 그냥? 들고있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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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했어 아무리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근저 공격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거야 아 아 나 빨아먹어 나 빨아먹어 왜 안통하냐 빨아먹어 마법 마법사의 전투가 이게 마법사 대 마녀 마도사 대 마녀 대마법사 대 마녀의 전투 이것이 마법 대전 마법 대전 풀렸다 아 아 너 아군이구나 나 적인줄 알았는데 나 내 뒤통수를 막 쏘길래 어쩐지 뭐가 안 들어온다 했어 자궁 하아 강했어 뭐하냐 스펙이야? 바로 잡어 내 척추 내 척추 3번 척추에다가 화살 꽂은 놈은 내가 기억해두겠어 야 박캠플교 한데 관심도 없구나 그래 만나자고? 2400원에다 줬네? 포근 녀석이 어떻게 되냐 혹시 지금?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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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엉그제기구만 도와줄게 비켜 잘했지? 잡아 야 어디서 도망 도망이야 야 어디갔어? 어디서 안보여 잡았네 잘했어 가자고?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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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내가 발을 여기고 핵을 닫는다 그럼 전화가서 시작합니다 나 왜 로봇도 안 입었는데 정신을 못 찾냐 애들? 나보다 레벨 몇이 높은 거야 에란두르는? 참... 뭘 때리네 왜 저렇게... 쟤 왜 저렇게 높아 레벨 쟤? 나보다 11이 높아? 1.5밴 갔네 레벨에? 뭔가 저래? 오지마 안보여 투병에서 안보여 눈으로 쇼칠 수가 없어 에란두르 안보여 뭐 어딨는거야 맞고 있는거야? 맞고 있는거야? 아 몰라 잡아갔어 납득 안왔네 얼른 좋아 된거냐? 아 네가 넣는긴거야? 어 가야ən 라야만 vá 으으으응 어으으으으으 다행히 좀 보고 오겠습니다 You, mortal. You are worthy of speaking to. You have claimed the pieces of my razor. It has been an amusing game to witness. But Dagon does not declare a winner while there is a pawn on the board. Kills Silas. He and his family have served their purpose. I don't want to eat Vietnam. I didn't want to eat Vietnam. I didn't want to eat Vietnam. I didn't want to eat Vietnam. I used a jacket like that. How do you do that? I received gold. I'll kill you. Can I help you? Go. 잘 가 잘 가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야! 안 돼! 점검한 게임을 보고 있었는데 대건은 대건이 승리하지 않더라도 대건이 승리하지 않는다 사이안을 죽인다 그와 가족들은 그들의 노력을 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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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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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네 준비해 20레벨이라 이거지? 근접무술이야? 뭐야 댕댕이 주제에 공격이야 허리를 잘라버려 쟤한테 고생하다니 말도 안 돼 생긴거 동매 아저씨처럼 생겼다 성발 덜어놔시자 성발 덜어놔시자 메이룬의 데이건 몰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핀발? 어 왜 이렇게 약하냐 얘네? 방울이 왜 이러냐? 이야 오랜만에 몹사 잠깐만 야 잠깐만! 어디 갔어? 어 저기까지 떨어졌어? 좋아 나는 손해본 거 없으니까 소울잼도 나왔으면 좋겠다 매직의 힘 매직 6레벨이요? 미친 가시라니 왜 이렇게 약하지? 산적보다 더 약한 것 같은데 뭐지? 뭐지? 필요한 만큼 나왔어 두 개인가 세 개 나왔죠? 뭐지? 뭐지? 아 뭐야? 비어있다고? 음 음 뭐야 넉넉하니까 좋구만 해보니까 여기도 있네? 가자 가지말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쏙 나와 아 이제 시작이야 아 끝장을 보자 다섯 번씩 다섯 번씩 조긋 야 세번 쓸 수 있네 이제? 아 여섯 번이네 한 번엔? 한 시간에 여섯 번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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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금방 올라가 수승 수전을 안 받은 건 그지만 포스로다를 어느 세월에 찍어 충분해 스승 기능이 스택 300이면은 1레벨 전설라이더 플레이에서 나오지도 않는 재력이네 좋아 이걸 하는 이유는 시즌 스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귀찮은 작업 한 번에 끊을 수 있게 이게 그래도 가장 빠른 것 같애 역시 이거만 하는 건 없는 것 같다 지금 다 잠들었나봐 다 잠들었나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12분 해도 안 올라가? 지구역 좀 찍자 두 갠 찍어야지 지구력 비례로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금방 올라가는데 아, 여섯 번 쓰는 게 너무 좋아 여섯 번 해서 쏴버리니까 금방 올라가잖아 하나, 둘, 셋 일단 하나 마스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환 마법 내가 모든 게임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법 소환 꿀부짓 마법 언제 99 되냐? 그치 다음 27레벨 업과 동시에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다 완벽한 마법사가 탄생했다 시즐스톤 내나 시즐스톤 내나 시즐스톤 내나 시즐스톤 내나 아주 쉽게 들리는구만 역시 합체활보다 좋은 건 없구만 드레모라 군주와 다이다이 떠서 이기면 된다 이거지? 간단한 일이지 나 왜 이리로 왔을까? 그냥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데 누가 이런 누가 저 퀘스트를 걸어놨어 아 이쪽이었지? 위에서도 올라가는 건 똑같으니까 뭐 저쪽에서는 옥상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야 레벨 업을 한다는 건 자체가 이렇게 행복한 일일 줄이야 노래도 플레이에 그... 모덥진의 그... 모덥진의 그... 고통 해방이야 나 한방이니? 아 잠깐만 한방이라고? 그건 좀 아니지 방어력은 낮은데 방어력은 낮은데 데미지 4분의 1만 바뀌네 진짜 미쳤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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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모델 워킹 급격 아구.. 귀신같이 기회했다 진짜 스쳐서 죽는다 스쳐서 죽는다 그렇지! 죽여! 잘했어 죽여! 아.. 아.. 부들부들 협! 부어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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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문들 낭장 나와라 네 이건 바로 통수 쳐버리구요 피니스 어딨니 내가 돌을 손에 넣었소 쏠 점만 있으면 되네? 나와라 나와라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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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이 하나도 없다 야 대형만 있어도 되잖아 두개 있어야겠지? 다음 시간에 만듭시다. 다음 시간에 만듭시다. 어딨느냐. 대형괴 두 개야. 하나 훔쳤나? 여섯 개는 오바인 것 같은데? 좋아. 나와라. 이거 하고 나와야죠. 방패. 꺼져. 나와라. 최강 인첸트 데이드릭 장비. 아니야. 절대적 연금술. 아니야. 연금술 아니야. 아니야. 비상 안 돼. 절대적 소환 마법? 어? 아니야. 이거 동료한테 소용없지. 맞아 맞아. 내가 안 끼면. 너는 법사 컨셉으로. 할 것기 때문에. 싸게 싸게 나와봐. 싸게 싸게 나와봐. 절파라니. 탁월한 지구력? 필요없어. 탁월한 지구력? 탁월한 지구력? 필요없어. 탁월한 지구력? 절다적 환상 마법. 이거 사실 내가 그냥 갖다 팔아도 되거든요. 지구력 재생력? 절반 덕월한 지구력? 비생! 꺼져. 쟤 체질이 나아 그래 몇 프로냐 30%는 좀 아니잖아 보건 제일 좋은 거 나왔죠? 하다 킵 저새끼가 왜 여기에 야 왜 끌고 왔어? 죽여 빨리 그래 낄 때가 아니지 아직 너는 이제 잘했다 신성한 아이템 소환의식에서 불보? 불보라고 하니까 야한 말 같다 아 마력보급이 더 좋은 건가? 100%보다 좋은 게 있나? 됐어 관심 없어 이미 늦었어 아 이런 거 말고 아 그거잖아 생명 재생 그냥 주자 귀찮다 아 야 40%네 40%짜리 껴라 그냥 야 감사해 절 3번 하면서 아이템 낄 때마다 3분에 하면 절 3번 해 이것이 텐빨 가자 쓰레기 재생 맥스다 에세젤 빨리 풀리고 마흡도 빨리 쏘고 법사가 들어도 좋은 장비 이 34레벨이라서 충분히 효율 나오죠 난 떠나겠어 야 자 팔다리 얇은 것 봐 가자 그럼 네 장비도 마쳤겠다 이제 내꺼 능력을 올려야 되는데 돌프디르가 아직 거기 박혀있겠지 쓰레기 녀석이 어 장비 바꿨다고 아주 이제는 말 놨어 소환 마법 소환 마법 저런 것도 있네 내가 살리면은 음 나쁘지 않네 근데 지금 찍기엔 너무 좀 애매하다 나 사실 데스라 쓸 생각도 없는데 지금 귀찮아 결정타 어어 양손집행이 여기 여기였네 이거 무소풀 아 무소풀을 찍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빨리 찍자고 무소풀 필수지 여기서 이제 변화를 그냥 올리자 자걸로 아 지금 올려도 소용이 없구나 에보니같은걸 내가 목포파니까 빨리 이 마법사 캐스트 깨고 와야되네 아 참나 저거 불편하구만 벌레 녀석 어딨어 책블레 녀석 아 여기서 가면 안 가지는데 아냐 안 가 안 가지지 않지 예 난 마법사니까 마업으로 가면 되지 으흐흠 이게 내 생각에 오디네이터 폭모드에서 달인마흡 이게 안 됐었나? 만약 대면은 버전이 다르거든요 달인마흡 드래곤피부가 오디네이터 폭으로 대면은 전사보다 방어력이 더 높아요 시간 그니까 3초 한정인데 이게 오디네이터 폭으로 허공닭보 오디네이터 폭으로 늘어나면은 거의 뭐 최강이거든요 어 저렇게 날다니 대단해 전투기인 줄 알았어 자식들 그래 뭐하냐? 어디서 다음 어이구야 어이구야 방구가 날라온 것 같은데 오우우 나 지금 55%잖아 나 나 들어간다 왜 날라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날라다니는 게 좋을 거야 지금 아주 강력하다 강력한 마법사야 다 덤벼 어디서? 오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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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데 마나 못쓰지 살려서 이것이 마법 마법사를 죽이는 마법 슈 랩 에헴 가라 가라 보여줘 왜 안 선지냐 이 정도는 어림도 없던 거였냐? 하늘이 아 짜증나 죽겠네 왔는데 오 아 live 이게 파워매직이지 다 싸울래? 그래 싸워 고 무섭뿌리다 나 데미지 왜이래? 바꾸 뭐야 이것이 마법의 힘인가? 매지컬 타워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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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몸이 엄청난 데코레이션이 되어있는데? 회복만 없으면 지구력 차는 거 같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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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야 아 늑대 두 마리를 불러왔어 잠깐만 늑대 두 마리한테? 가자 에란드로 매지컬 없지? 누구나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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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 걸어 두렵게 아파 아 왜이래 뭐야 왜이래 색깔 왜이래 어딨어 어딨어 자 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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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찾아 죽인다 감히 감히 대마법사를 타임 앙온이니? 아니구나 왜 날 노리지? 우선아 가라 그렇지 잘했어 고마워 여기 말로 하자 아아 가자 아 아 미아리 잘못 때렸어 아 다 꺼져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알아서 잡아봐라 나는 정신없어서 보고싶지 않아 좀 above 아 그치 잘했어 뭐야! 한 방이잖아 됐다 강함 마법사 됐다 쌤! 데뷔 60 박힘 이것이 흰법사란 말인가 오우씨 들어와 어디서 살짝 쏠렸어 무서웠어 아 건방진 소환수를 받나 소환한 거는 내 상대가 안 되거늘 나 죽어 나 죽어 터지면 죽어 어 어 가자 얘 왜 안 오냐 아 야 온천지 다 있어 에이 거짓말이지 에이 거짓말이지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그렇지 까자 아 아 이게 마법사관의 전투입니다 완벽한 마법 대전이야 헤이드라 추가 딜 히어 아 아 몇 마리가 있는거야 좋아 이제 마법 못쓰지 야 너무 좋은데? 마법사 너무 좋은데? 아 잠깐만 타임 아 미친게임 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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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방진 남들 삐웅 잠깐만 너무 쓰라려 어 너무 쓰라려 미친게임인가 왜 이렇게 아퍼 미친게임 해치 한 방으로 얼어버렸죠? 마음 못쓰죠? 머리 잘리죠? 이것이 마법 대단 마법으로 죽여서 마음을 얻는 마법으로 죽여서 마음을 얻는 어디서 돌아가 자 전사의 탈을 쓰진 않았습니다 전사 따위는 마법 무기 소환이라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을 할 수 없죠 오로지 마법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순수한 마법사만이 오우야 데미준바 전살라이드 왜 데미지라니 아 뭐야 뭐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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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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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매직 크으 동료가 안오냐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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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이제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잠깐만 어어 동료 동료 법사가 사라졌습니다 퇴근했어요 지맘대로 못 맞추고 갈고 뭘 주단 말이지 아아 좋은 승부였어 크로스카운트 하라니 왜 끊기냐 와우 왕성이 두개 동료는 내가 데이드릭 세트를 입혀주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어떡하죠? 아 미친게임 마나 쪽쪽 빨아먹어 넌 가 가 넌 얼려 죽여 죽여 지 소환소랑 바꾸는구만 위치를 이렇게 지사하기에 계속 죽여 저기 올라오면 오래걸리잖아 소용없어 그럼 고장났냐? 헤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는거 보소 내 데이드릭 갖고있는 애 사라졌거든요?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어떡하죠? 도로 가서 찾아야되나? 아니야 돌아다니다보면 나올거야 여기서 막 싸우다가 혼자 사라졌어 미친놈이 내가 혹시 때려가지고 삐졌나? 내가 혹시 때려가지고 삐졌나? 돌아가서 찾아보자 삐짐? 이런걸로 삐지면 어떻게 사냐 얼마나스러운 일이 많은데 아 뭐야 기력회복보다 저기에 더 있으면 안되지 아이 아 기력회복을 30에 둬야지 게임이 편한데 아아 아깝네요 기력회복 있으면은 진짜 무한달래긴데 하아 여기서 안왔어 분명히 난 기억하고 있어 이 새끼거 내 에본이 내 데이드릭 절대적 인센트된 두개의 세트를 지금 갖고 도망갔다 이거지? 야 감히 지금 딱 걸려서 너 경고야 한번만 더 눈앞에 사라졌다가는 없애버리겠어 이거 왜 다 갖고있냐 캐스트 물품이구나 돌아갑시다 바로 오죠 건방진 녀석 빨리 변화 마음을 올려야돼 빠르게 뭐야 꺼져 내가 다 깼어 일로 나갈 수 있나? 아 뭐야 방금 멍 때리고 있다가 내가 들어오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딱 듣자마자 지금 싸우고 있었던 척 하는거 봤나요 에란드루? 아 아 니가 밟아서 내가 마실뻔 했잖아 뭐야 힐 여졌는데 물 있으면은 내가 깨끗하게 써야겠다 깨끗하면은 더울 때 헤엄쳐도 되잖아 더러우면 지나다닐 때마다 바지 걷고들 가내야지 뭔소리 하는건지 나 빠른 배움만이 빠른 배움만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강철망치 들고 왔어? 아 나 빠꾸해주면 안되냐 뭐 쓸 수 있는 마법 있는 거나 보여줘봐 모여서 아카인 인생을 나 생명탐지 내나? 다음 시간에 자아 푸스로다 있어야겠져? 푸스로다 있어야겠져? 책은 나중에 돌려줄거야 나 푸스로다 이전에 잠깐만 시장가서 한 따까리 해보면 알겠지 벌레 쏘어도 해야되고 올라가냐? 드럽게 많이 먹네 진짜 올라가네? 꽤 괜찮게 올라가는거 같은데 심지어 아 다 돌아감 다 돌아가네 거기 가서 할까 던스타? 아냐 근데 이거 고정적으로 많은데가 좋은데 계속 쓰자 이렇게 많이 먹네 이거 있어야 된다 푸스로다 있어야 된다 암갈바장 설마 푸스로더의 필요성을 이렇게 절실히 느끼다니 아 잠깐만 푸스로다가 아니라 마비 마법으로 마비 시킨 다음에 훔치면 되잖아 자 마비 마법이 몇이 들어가지? 어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네 어떻게든 도둑질할 결로 도둑질 나온다 도둑질 나온다 얘가 나올수도 있긴 저쪽까지 걸리네 그냥 75정도에서 서있죠? 야 너무 그렇긴 하다 아 아 많이 안올르는데? 소울트랩에 의하면? 여긴거 같애 아니 여긴거 같애 그치 여기 이상 없을거 같다 범위 엄청 기네 가서 물어보자 아저씨 생탐 나름 올려주는데 저 할아버지가 아싸야 항상 혼자있어 하긴 등에 망치매고 달리는데 누가 좋아하겠냐 염력괜찮은데 근데 염력 소모가 너무 커 이거 에에에에에에에 아이템 줘봐 지금 소원 입고 있는거죠 아 변화가 있네 내가 아이씨이 치 비치 있는 데에 안 입고 있었네 야 판매 좀 와봐 오천 알려줄래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내가 돈 주고 배울게 어차피 돈이야 나는 금방 모을 수 있어 돈 주고 배우다가 이럴 수가 있나 어이구 어이구 어떡하나 이거 할아버지야 어떡해 야 어떡하지? 할아버지 어떡하냐? 저거 다 뺏기게 생겼는데 어떡해 할아버지 할아버지 여기서 못 움직이잖아 아 대기가 안 된다 여기는 할아버지 어떡해 할아버지 어떡할거야 빌어 빌어 가진거 다 뺏기게 생겼네 할아버지 예스 할아버지 할아버지 개석인데 이거? 나 돈 좀 더 벌어야겠다는데 있는 것 좀 처분하고 와야겠어 야 이게 뭔 일이야 사가세요 돈 없으시다고요? 돈 없으시다고요? 뭐하고 사셨길래 돈도 없어요 아니 레벨이 50이신 분이 돈이 없으면 어떡해 이거 조금 꿀리는데 상점 갔다 오자 팔 수 있을 때 다 팔아놔야지 팔 수 있을 때 다 팔아놔야지 팔 수 있을 때 다 팔아놔야지 천 원이라고? 저런 벗어요? 벌써 오링이야? 아 뭐야 아 벌써 오링이야? 아 지시하구만 자 잉여동고 다 팔아치운다 내꺼 좀 사가시라구요 좋아 알자 아저씨 나 자세 좀 봐 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풀어줘 어 아 봉인당했어 알았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 4차원 세이브 두견 봐라 두컴백 널 잡을때마다 내 무기가 새로 소환되는구나 어머 이거 이렇게 비싸? 추위 으응 이것이 마법 이 정도는 용서해주제 9,500원? 이 정도를 용서해주겠네 더 뚫을 수 있었지만 저 사람도 장사를 해야죠 이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봐드리겠습니다 슈욱 도둑 도둑 쏙 할아버지 아유 할아버지 여기 평생 사시려고요? 아 잘생각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아 나갔다 볼게요 여기 있다는 거 자체가 약간 불편하긴 한데 대중은 아프지 않아 뭐야 뭐야 시방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딸식으로 꼭 딸기다 이거지 30레벨 서리 드래곤이네 나도 90레벨 밖에 안됬는데 그렇구만 마법 한 번 더 한 번 더 굳어뿌리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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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지구 채워 아몸짓다 나자? 아니야 무소풀 예스 못나지 이것이 무소풀 드래곤도 잡고 할아버지 아냐 교육도 받고 좋은 대학이야 갑시다 아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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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보자고 하하하 하하 이따 보자고 할아버지 아 아 나 나가서 시왕 뭔짓을 한거야 대기를 하고 나와야지 너무 흥분했어 아 아침 일곱시야 할아버지 역시 할아버지라서 잠이 없어 좋은 할아버지야 잠도 안저고 말이야 학생들 학생들은 여기가 학생들은 학생들은 학생들과 함께 할아버지 어이구 칠십이라뇨 할아버지 할아버지 바지 다 찢어진거 같다 어이구 어떡하냐 이거 어 칠십이요? 어 일그러진 형체 마법전사 4초동안 물리공격이 올라가? 아 4초 꺼져 에너지교란 4초 안돼 아이 4초 아니야 4초는 안돼 4초는 부족해 50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이거 여러의미로 어메이징합니다 저거 능력치 변환 생명력 주자 재생 맞고 빼먹으면은 이제 마음복으로 때리면은 그냥 무조건 달기만 하는거지 개사기지 확실하게 아잠까 왜케 정신로 났냐 어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뭐 또 올릴거 없나? 아 다 올려버렸네 아버지 그럼 조금 실례 할아버지? 학생은 이제 필요한 거 있어? 난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아... 그래서 아케인학을 마스터시키기 바랄까? 전사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딨어? 전사급 방어력으로 보시면 돼요 아니 이거 아니야? 사기당할 뻔 했어? 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됐어? 150%니까 250%죠? 아 아닌데 150... 200... 250... 250 맞네 250이네 방어력 250에다가 군주의 선도를 효과하니까 300이죠? 300이면 뭐 전사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어디보자 어 소문약이 좀 세긴 한데 못 쓸 정도 아니죠? 103초 동안이기도 하고 좋아요 말이 100초지 자 보시면은 지금 방어력이 50인데 써주면은 아 우리 300이 되죠 어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거인한테는 못 버티겠지만 그래도 300의 체력이 지금 350 뭐 이러면 이래 저번 회차에서 1레벨 전설라이도 카스타그 90레벨 그... 히든 보스 카스타그 잡을 때가 세죠 생존력은 아 저항력이 있긴 한데 물론 마법 쪽에서 그거야 뭐 사실 퍽을 찍기 때문에 금방 올립니다 금방 올려요 바닐라 퍽이 더 좋아 저항력 올려주는거 그거 전체 30인데 이거 25씩 두개이기 때문에 뭐해 정격에 약한 약 약간 약한 정격에 약한 정격에 약한 뭐해 미라 요원 해도 되고 어디 자 보자고 이제는 푸스러워도 상관이 없잖아 너무 강해져 버렸잖아 일단 변화를 100을 찍자 대 마법사인데 변화 100은 찍어야지 생명탐지로 찍는거는 좀 과하고 경험치로 올릴려면 얼마 들어가 3만이야? 아 못올려 그러면 그럼 안되지 아 이거 올릴만한 꺼덕지가 없는데 딱히 다른걸 올려서 해도 괜찮을거 같애 환영마법 환영마법 환영을 올려서 레벨을 올리고 다시 뺏자 77까지 아 근데 그래도 100까지 찍으려면 템포가 안맞는구나 그럼 뭐 평범한 진행을 또 해야되나? 아 참 일단 법키부터 하자 그나면 변화 로브라서 쓸 수는 있겠어 다 필요한거 50% 추가되면은 350 방어력 와우 마법관련 숙련도 올려주는거 다 좋죠 지금 진짜 와어어어 워어어어어 우 고마워 니 머리에다가 얹어 주고 갈게 감사의 표시로 회복 회복을 찍제 일단은 지구력을 채워야 되니까 회복을 일단 찍고 찍을 만큼 찍고 되냐? 됐다! 네 매지카 방금 쓰레기를 버려서 어쩌저쩌쩌 했던 것 같은데 돌프디르랑 대화해라 아 대화해야지 돌프디르랑 당연히 당연히 대화해야지 허락합니다 스승님 허락합니다 내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인데 더 주셔야죠 가르침을 flamrock, dead, demon's armor 없이는 없냐 좋은 가르침 감사하고요 당신과 함께 만나서 전과자와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부분입니다. 우리 여기서 진실한 연구에 담당되었죠 네, 저는 그라비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뭐 안 찍고 내가 뭐 안 찍었다고 뭐라고 그랬었는데? 아 이거였지? 일단 걸으자. 여기는 잘못 찍으면 진짜 피통 싸는 게 많기 때문에 공격과 원소 피해가 35% 감소하고 오오오오!!! 이야아아!!!! 그러니까 내가 R킬 눌러서 그냥 전투 태세만 들어가도 도 된다고? 이ilen 좋네 에너지 방패 하자 근데 애초에 내가 마법을 적용 시키는 걸 쓰기 때문에 남는 만화를 저렇게 쓴다는 겁 너무 좋네 후에 한 후에 회복 방법을 못 쓰니까 무리가 시작되면 해제가 되니까 면이 소환값이 비싸기도 하고 진짜? 나.. 더 중요하네 그래서 우리 같이 여러가지를 모자고 찾으세요 그냥 필요한지 그들은 옛날 메리 도미니온과 함께 그리고 여기가 일이 없을 게 아니고 다른 날? 저는 분명히 잘 지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거야 진짜 불구하고 전쟁을 듣지 못해 예스 나 돈이 어디 갔냐 2천 원이 아 맞아 와부 배웠지 사장님 뭐 가르쳐 줄 거 또 없나요? 가르쳐 줄 게 없으시면은 죽으셔야 되는데 야 진짜 안 어울린다 이제 시체 제한테 쌓아놓고 아니 염력이 날 거 같은데 아싸니? 염력보다 탐재가 더 잘 어울리는 걸로 알아요 저는 이제 조심히 가 내가 말했을 때, 이제 학생이 그 후에 없었지 그 후에 없었지 아... 아...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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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이야 엄청 흘렀어 이거 사진 100만 찍으면 야 60도 금방 찍지 한방에 찍지 야 쟨댔 써 벌써? 얘가 시간 멈춰서 훔칠 수 있는 거거든요 개꿀이죠? 어 내가 돕겠어 덜레이 예언자가 누구야? 아까 정렬 아크로아크 포즈 있던데 근처에 있는 녀석이죠? 그 녀석을 만나고 와야 된다 좋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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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가수가 없어지지 고음을는 아니죠 학생들은 그러면 못 가야 될 정도 그가 어디 볼까요? 개인적으로 스킵이 안 돼서 정말 싫어하는 자식 중 하나죠 뭐 그래도 비싸니까 팩션 퀘스트는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8천만 줄라나? 아 뭐야 나는 지금까지랑은 방어력이 달라 아 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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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의 안 다르쳐 방금 맞았는데 와 이게 진짜 잠깐만 다시 올려줄래? 간지러워 이야 이겁니다 이거지 각도적인 체력과 이게 마법사다 이제 회복법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마법사다 이게 진정한 마법사 아우씨 아니 300인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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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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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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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탈모어도 마찬가지지 너는 이제 그 탈모어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거야 넌 좀 늦었지만 말이야 안카노 뒤통수가 아른하다 누구 있냐? 하지만 그를 찾는 게 아주 다른데 그를 따라왔어? 웬일이야? 하지만 먼저 너는 그 탈모어와 그 탈모어와 그 탈모어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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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너스의 눈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 마그너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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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억이 없지 나 방울이 50% 저항력 50%에다 저항력 65% 20%만 더 갖다 놓치면 되네 그럼 이제 쿨 저항이네 저항력 빼고 체력은 계속 올라갈 거고 사보스 아른에게 보고하시오 비켜 떨어지지 않았으면 바로 가는 건데 에이 아 일로 오는 게 맞나? 맞군요 아직 36이죠? 아 40 찍어야지 진짜 빨리 가는데 너무 안 찍혀 40 찍어서 지구력 한 번에 회복하면 그냥 가는 건데 띄워서 막 이거 에너쉴드라는 게 이게 무기로 방어를 하면은 지구력에 반감되면서 데미지를 약간 깎아주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내가 손만 뻗고 있으면은 에너쉴드가 적용이 된다는 왜그래 무섭게 왜그래 잘되는 현상이죠 물론 매지카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단순하게 35%씩 다 까버리면 진짜 좋은 거지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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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정보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하... 아... 예언자와 대화를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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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 3 3 5 써클릿! 써클릿! 70점 증가 그대로 이제 방어력에 갓에 대는 거죠 35% 매직 실드가 있으니까 여기다 회복 마법 조금 더 찍고 어딨어? 미라벨이... 아 여기? 왜 여기 있어? 왜 성취해 있어? 선생님이? 여기 돌프들만 오지 않나? 놀러왔나? 아닌데 야 근데 여기 거주 구역이 아니잖아 지금 헷갈린 건가? 아 그건 좀 이상한 질문 알겠습니다 제가 주신을 가지고 그들은 이미 그의印象에 종교 공예가 무엇이요 제가 참고하셨는데 그들은 여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호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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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이의 신호를 보고 그의 신호를 보고 사실상 나는 그다지 미련이 없어요 서클램먼트 얻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머리카락 뒤에서 튀어나오는 것 봐 아우 극혐 나 강해졌는데 싸우러 가자 세쿤다 가자 세쿤다 쟤 안 돼 있으면 쟤 돼 있네? 내놈으로 피날래다 와라 거인 지옥을 보여주마 와라 그렇지 거인 와라 이제 거인도 전설 라이도 거인 전설 라이도 맞지? 전설 라이도 전설 라이도 거인도 때려잡는 이것이 마법사의 파워 너는 자고 있어 바쁜 거 안 보여? 어디서 말이야 곱살이 낄라 그래 이렇게 해서 거인도 쳐죽이는 슈보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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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의 위용 심지어 거인의 어택을 막아버립니다 야 이것이 마법사다 이기한 전사 따위는 별거 돌아갈 수 없는 경지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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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레벨 거인을 때려죽이는 이것이 마법사의 위용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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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사다 최종적으로 레벨은 33까지 올라갔군요 크으 그럼 이게 마법사입니다 마법사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것이 마법사 오늘 대화법사 플레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 야 이리와봐 선들 찍자 그래 이렇게 끝 뿅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감사합니다.